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덜롱다크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제가 덜롱다크 시리즈를 찍으면서 덜롱다크 제작진분들이 아주 활기차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크게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가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면서 바뀐 점들을 파악해보죠 그리고 세이브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지가 지금 제일 걱정인데 완전 그대로 잘 있네 마시고 야야 지금 게임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서 봤는데 헐 이런게 있네 꿩고기도 있어 새로운 동물들이 추가됐나봐요 사슴고기 스튜 일단 국물을 꿩을 잡아서 국물을 얻은 다음에 국물로 이런 고기를 섞어가지고 스튜을 만들 수 있나봐요 토끼고기 포리지는 뭐야? 물에 넣어 끓인 귀리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맛입니다 흐르는 강 귀리? 이게 뭐지? 야 이거 뭐가 추가된 게 되게 많다? 꿩고기 파이 꿩이 흔한가? 잠깐만 나 근데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가 어디죠? 아 지금 한밤중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요리나 마저 보자 너무 재밌다 이거 꽝고기 파이 꽝고기 날것 꽝고기를 넣고 구운 얇은 반죽이 기본적인 파이입니다 식용유도 있네? 오래된 밀가루? 아니 이게 무슨 최대 운반 중량이 상승한다고? 도토리 배넉 도토리 가루와 식용유 도토리를 넣고 구운 바삭한 플랫 브레드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재료가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 지금 현재 없다 이거 이 소리잖아 도토리로 만든 클래식 팬케이크 와 메이플 시럽 쓸 수 있네 로즈잎이 가득 든 두꺼운 크러스트 파이 로즈잎과 식용유 밀가루 식용유 밀가루 복숭아 통조림 식용유 오래된 밀가루 달콤한 통조림 복숭아로 속을 채운 파입니다 어? 야 근데 잠깐만 그러면 요리 숙련도가 또 따로 생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리 시간 30% 감소 만큼 감소 왜 이거 두 줄로 써놨니? 요리 레벨은 이미 만 랩이어서 아 이게 요리 레벨 요구 레벨인가 봐 3랩 이상부터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본데? 사슴고기 파이 야씨 맛있겠다 일단 파이를 만들면 최대 운반 중량이 상승하네요 식용유랑 밀가루가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 파밍을 해야 되겠구만 지금 눈에 띄게 딱 봤을 때 요리를 할 때 필수 요소가 꽝! 식용유 밀가루야 아 근데 문제가 있어 궁금한 게 좀 갑자기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9버전의 맵을 플레이하다가 이게 업데이트된 거잖아요 그럼 아이템이 내가 파밍했던 곳에 다시 생기지는 않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네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게 이런 새로운 컨텐츠들을 즐기기에는 더 좋은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어? 개선된 털 침낭? 이건 또 뭐야? 꽝 털? 털? 허어 안에 꽝 털로 이제 채워 넣은 거야? 일반적인 침낭이지만 채집한 깃털이 가득 채워져 있어 따뜻합니다? 와 아이템 뭐가 추가됐나 하면 좀 볼까요? 낚시 티밥? 야생물고기를 다 끓으면 얼음낚시 구멍에 놔두십시오 미끼나 루어를 달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허허 이제 낚시도구로만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치시켜 놓을 수 있네 토끼 덫처럼 낚시바늘 낚시형 루어 튼튼하고 현란한 루어입니다 낚시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허허 전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네요 허허 아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지? 아 업데이트 얼마나 한 거야? 도토리로도 루어 만들 수 있네? 리볼버 탄피로도 만들 수 있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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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낚시용 루어 그냥 이건 정말 고철만으로 만들 수 있고 왜 이제서야 시즌1을 보고 계신 거죠? 빨리 정독하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단열베이스레이어 단열베이스레이어 깃털로 만든 단순한 베이스레이어입니다 착용하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오시야? 어어 꿩털로 채워서 배를 두를 수 있는 건가봐 복대 어 덧 도토리 가루 라이플 터냐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사슴 가족 부츠 손질한 우엉? 우엉뿌리? 우엉? 우엉? 우엉이 우엉이라는 게 나왔나보네 우엉우엉 야 업데이트 기똥차게 했다 진짜 자 잘 봤고요 음 토끼고기나 먹자 과연 지금 이 업데이트들이 저희의 9버전 이 플레이 데이터에 잘 녹아내렸을지가 제일 걱정인데 한번 플레이 해보고 없으면 그냥 없는대로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걸 업기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열심히 또 찍었잖아요 또 새로 시작하면 또 김빠지니까 전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캐릭터가 죽을 때까지 이 캐릭터가 죽을 때까지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만약에 적용이 안 됐다면 시즌3 네 보도록 하자고요 나쁘지 않죠 굉장히 어둑 거고 음 하네요 언제 낮이 되지 침낭 어딨어 이따 시간 보내자 지금 낮 판정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짝 보고 진짜 할 거 없네 어 건틀릿이 좀 많이 찢어졌네 신발이랑 근데 그렇다고 지금 수선하기에는 건조시킨 가죽이 너무 아깝다 그치 갈까 너무 어두워 잠이나 자자 됐 어? 아 진짜 요즘 왜 이래 나한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지? 아 진짜 신경질 나네 하하하하 아 게임 좀 하자 아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제 고기나 더 구해 올까? 야 탄피로 뭐 루어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탄피로 어 아 근데 작업용 벤치가 필요하네 흠 와 씨 날씨 안 좋은 거 봐라 야 야 와 지금 기온이 영하 37도? 하하하 기가 매기고 도가 매기고 도가 매기고 여긴 어디고 저기 도기고 잡아주고 도망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이스 식량 얻어버렸구요 식량 얻어버렸구요 근데 지금 45분이면 선이 많이 넘지 않을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괜찮아 버텼어 저 불을 다시 붙여주고요 빨리빨리 좀 붙어라 불피우기 레벨은 몇인가요? 지금 3인가 4인가 그럴걸요? 붙었다 회수한 나무로 회산나무는 한 3개정도만 들고있으면 되고 삼나무로 시간을 늘려주자 그리고 오 1키로? 1.1키로? 나쁘지 않은데 구축해주고 이거...는 버려 이거 부셔 좋아요 바로 먹어주고 여기 주변에 그나마 토끼가 나와서 다행이야 아니었으면은 나 지금 에너지밭 다 먹고 이 날씨를 뚫고 그냥 계속 갔을 수도 있어 토기고기도 꼬집이 될까요? 되죠 안될게 뭐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지금 요리 스킬이 만 랩이라 불피우기 지금 3랩이네 한참 멀었다 다른 것들 다 만렙 찍으려면 물도 끓이자 나 무게 많이 무겁니? 그렇게 많이 무겁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안달이야 빨리 먹어 야 토끼고기를 무려 1kg나 섭취했는데 칼로리가 563밖에 안돼 효율이 진짜 안좋긴 하다 물 마시고 거의 다 뼈여서 그런가 토끼를 좀 더 잡아볼까요? 날씨가 아까보다 조금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나빠졌네요 아닌가? 아까 몇뒤였냐 토끼야 어디에 있네 그래 토끼 나랑 같이 모닥불 있는 곳으로 가자 저기 따뜻해 토끼야 토끼야 내 옷 젖고 있니? 안젖고 있네 다행이다 토끼가 없어 토끼가 없어 어... 동굴이 어디지? 어? 뭐야? 동... 아 여기구나. 아 깜짝이야. 아 여기 다신 안나가. 아 무서워. 진짜 식겁했네. 아니 나 지금 되게 안정적인데. 나 지금 되게 행복한 기분으로 덜렁닭하고 있거든요. 그... 브금님 지금 잘못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분위기 잡지 마시고 좀 발랄한 브금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빠르게 스킵합시다. 아니다. 지금 내가 딱 한 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물이 다 끓으면 불이 오래가네. 아 물을 너무 많이 끓였나? 아니야 우리 돌아갈 길이 얼마나 먼데. 열심히 가자고. 이거 불 못 끄냐?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 불을 급하게 끌려면은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제작하는 중은 뭐지? 아... 오... 이런것도 한번 만들어볼까? 우리 한번도 안 써봤잖아. 그지? 불로 강화한 화살. 하나만 만들어보자. 재료도 엄청 쉽네. 불을 강제로 끄게 하는 방법은... 아니 근데 날씨는 도대체 언제 좋아져? 어? 아 저... 왜 그래 나한테... 내가... 좀 오래 살았나? 며칠 생존했지? 쟤가? 어우... 오래 살긴 했네... 88일째... 오래 살아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건가? 아... 아이 따뜻해. 나 지금 수... 숱이 몇개있죠? 3개. 이거 불 꺼지면은 숱좀 챙겨가야겠다. 좋아질 기미가 안보이네. 그나마 동굴에서 있다가 날씨가 이렇게 나빠져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으... 끔찍해. 그래도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아까 영하 34도였죠? 조금씩 오르고 있네. 좋아지고 있다는 쟁조입니다. 뱃불 들면 시간이 준다고? 어? 10분 졸었다. 어? 젯불 상태에서는... 횃불을 못 들는군요. 꺼졌다. 숱 가져가기. 3개. 굿. 이거 밟으면... 불 붙을까? 되게 심심하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네. 나 이거 밟아볼까? ㅋㅋㅋㅋ 나 화상 입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하자. 무서워. 날 쫄보라고 욕해도 좋아. 쫄보가 맞으니까. 야 근데 디테일 좋다. 이게 방금 꺼낸거고 이게 한창 타오를 때 꺼낸 횃불이거든? 지금 불의 크기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야... 디테일 미쳤는데요? 불 꺼. 야 뭐... 못 버려? 버려. 이런 것들은 내구도가 완전히 거의 다 단 것들인가? 그러네. 아니 왜 짝대기로만 들고 있는 상태에선 못 던지지? 어? 내가 횃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있는 횃불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불을 붙이려고 하네? 집어넣고... 어? 얘들아 나... 한숨 자고 올게. 하... 한숨 자고 왔는데? 여전히 날씨가 이러면 레전드. 첫사랑은 썰이나 풀어달라고? 야 근데 결혼한 사람한테 그런거 물어보는게 맞는거냐? 하하하하... 어제... 히쁨이랑... 또 만약에...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만약에 이러이러하면 어떻게 할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평소에도 되게 자주 하는데 어제도... 히쁨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구요. 히쁨이가... 갑자기 기억상실증이 걸려가지고... 딱 대학시절 때까지의 기억만 남아있고... 나를 만난... 기억은 전부 다 완전히 없어져버린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거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열심히 꼬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히쁨이가... 그런데도 너무... 싫어하고 막...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진짜 생각해보면은... 자 그러면 답이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넌... 난 너랑 결혼했으니까 넌 억지로 나랑 살아야돼. 이럴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플거 같지만... 똑같이 날 좋아해주지 않을까? 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기억은 사라졌을지언정... 내가 히쁨이와 함께 했던... 그 시간 자체가 사라진건 아니잖아. 기억만 안날 뿐이지. 지금 여기에... 히쁨이가 좋아하는 것들과... 뭐... 함께 해왔던 그런 추억들은... 고스란히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다시 뭔가... 예전의... 그 연애 경험을 다시... 겪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얘기를 나눴어. 어? 이제... 바깥에... 나무가 펄럭이는게... 보여요. 첫사랑 얘기하고 있다보니... 어... 갑자기... 급 날씨가 좋아지는 느낌인데? 아... 덜렁다크가... 첫사랑 얘기하라고... 아... 그랬던거구나... 아... 첫사랑이... 마법의 주문인가? 이것이... 썰의 힘이다... 아... 근데... 눈이 좀 많이 내리는데... 괜찮을려나 모르겠다... 안 졌겠지? 갑시다...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가다가 꽉 만나면 좋겠다... 근데 방금 첫사랑 얘기한거 아니잖아요... 아니거든? 희쁨이가 내 첫사랑이야... 쓰레기야... 희쁨이가 내 인생의 첫사랑이라고... 알겠어? 우리 지금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되는거... 마... 맞지? 맞아? 모르겠는데? 원래 왔던길... 되돌아가고 있는거 아니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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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희쁨이가 기억이 날아가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맞춰왔던 것들이 다 초기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집안일 같은 걸로도 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 여기 또 동굴이 있네요? 어? 잠깐만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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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공의 지름길 엥?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내가 왔었던 곳인가봐 새 지역 발견이 이렇게 안 뜨는데요? 난 왜 전혀 기억이 없지? 아닌가 우리가 동굴 통해서 여기로 왔나? 그럼 여기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 맞나요? 어? 맞는 것 같아요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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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왼쪽 갔을 때 막다른 길인 거 확인했고요 아니 잠시만요 근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곳이 이제 지금 길이 보이네요 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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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렇게 오면은 한 번에 올 수 있구나 와아 동선 위찬데? 왜? 이렇게 지름길이 원래 우리가 저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밧줄 먹었었나? 밧줄 먹고 밧줄 연결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동굴 있거든요? 저 동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아까 저희가 방금 들어갔던 그 동굴 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그 동굴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로 밧줄 타고 다시 올라와서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거 도.. 그냥 쭉 돌아가자 그거 다 봤다 지도 한 번 그리자구요? 아 내가 이 다리 위에서 지도를 그린 적이 없구나 왕 왕 야 많이 밝아지네 그렸어 잘했지? 빨리 칭찬해줘 오구 잘했어요 우리 플레임 아저씨 이렇게 해줘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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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기분 좋아 우리 장작분들이 나 칭찬해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칭찬해 목마른 아저씨 뭐야 여기 왜 막혀있냐 왼쪽에 문있던가 아니 미친 여 여기로 못가네 아 내려가야돼 아닌가? 아잇 어어? 아니 진짜 길이 없어? 아 여기있네 아이 다행이다 아이장 아잠간 불 좀 끌게요 방에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화면이 잘 안보여 지금 내가 이렇게 아이템을 다 뒤졌잖아 뒤져놓은 곳에 아이템이 새로 생겨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주방 같은데도 다 뒤진 곳은 식용유가 막 새로 리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게 좀 걱정이에요 야 우리 기름 얼마 없지 않아? 조졌네? 야 기름 진짜 얼마 안남았다 이게 마지막 기름이야 여기에서 뭐 채우냐? 이건 가스인가? 자요? 거기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저 점퍼 안되는데 저도 좀 옆에 같이 누워있으면 안돼요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어디로 가나요? 나도 몰라 그럼 길 닿는데로 가는거야 또 열심히 돌아다니다보면은 새로 업데이트된 맵도 도달하겠지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일단은 블릭 인렛 을 가보죠 이게 진행도도 나오네? 뭐냐 이게 도대체 가자 난 맵은 알고 있으니 총알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만 좀 만들어 총알 너무 많아 총알 개무거워요 진짜 아이씨 활 다시 버릴까? 아이씨 활 다시 버릴까? 엉당이 라이플 라이플 총알은 좀 모자라지 않냐고요? 지금 라이플이 너무 많은데요? 권총이 적당하고 라이플 40발이면요 미친놈 소리들을 덜렁닫고 고인물들한테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도 길이 있나? 어? 근데 여기 다 봤던데 아니야? 어? 이거 우엉이냐 혹시? 대박 우와 야 우엉 구현 되게 잘했다 우엉 우엉플레이 안녕하세요 우엉이에요 반가워요 되게 사람같이 생겼네 아삭아삭 씹어먹어도 좋고 항생제차로 우려먹어도 좋습니다 자 새로운 음식 재료이니만큼 좀 귀찮더라도 가져가보자 이게 가만히 있으면 멀정도가 한 칸씩 따는데 이거 수확하는 동안에는 두 칸씩 따나? 아니네 아깐 두 칸이었는데 이거 그냥 경사져 있어서 두 칸씩 먹었나보다 근데 우엉뿌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아니 요리 요리 단축키가 없어 이거 그래서 우엉 어떻게 먹어요? 우엉을 어디다가 먹는거지? 왜 안보이지? 아 여기 있구나 어 제작 탭으로 가야되네 요리 탭이 아니라 손질한 우엉 그대로 먹어도 좋고 천연 항생제차로 우려먹어도 좋습니다 항생제 효과 그냥 먹어볼까? 어디 보자 우엉뿌리 어? 우엉뿌리가 식료품 탭에 없는 걸로 봐서 손질을 하긴 해야되나봐요 어 그러네 재료 탭에 있네 못 먹어 지금 부들개지 1승 추가요? 하하하하하하 역시 부들개지가 짱입니다 여러분 어디 듣도보도봇한 우엉 잡놈이 부들개지 형님의 자리를 넘볼라고 내가 얼마나 귀찮아 야 근데 나 지금 좀 피곤하다 또 음 다시 올라가서 건물있는 쪽으로 갑시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우리가 여기이거든요? 왜.. 왜 다시 어두워진 느낌이지? 내가 지도를 안 밝혔나? 어 깜짝이야 아우 토끼 아우 진짜 개놀랐잖니 어 저기있다 한번 작성해주고 이야아아아 좋았다 여기가 좀 고지대여가지고 어? 어? 저게 꿩이냐? 아무리 봐도 비둘기인데? 여기 비둘기 날라간다 와아 오 쟨 지금 어디.. 어디로 뛰어.. 나한테 오고있는거야 쟤? 아니 인식범이 무슨일이야 쟤 왜저래 야 무서워 야 너 무서워 이거 권총으로 가야겠다 이거 권총으로 가야겠다 친구야 나 큰일났어 근데 못올라가 오고있는겨? 아이씨 다 빗나갔네 이씨 내가 이래서 배그를 안해요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야 큰일났다 야 나 어떡해 아니 지형이 왜이래 이거 아니 야 야 아 됐다 아휴 다행이다 늑대가 이리로 왔으니까 나도 이리로 내려가면은 길이 있겠지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 즉당히 와아 하하 아 고기구나 너무 가깝잖아 아 옷 찢어졌네 이런 제기랄 아 이래서 라이플이 좀 안좋아 장전할때 시간이 조준할때 시간이 좀 오래걸려 이거봐 쓰윽 권총은 이렇게 하거든 이 미묘한 차이가 내 생사를 갈려 쑝 슈발루아 얘는 쓰윽 쓰윽 근데 큰일났네 고기를 놓쳤네 먹을거 없는데 자고생각하자 저기에 내가 먹을거 많이 버려뒀을거야 플레임이 그정도 생각을 안하고 플레이를 했을리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 진짜 먹을거 하나도 없어요? 싫어해요? 궁금하니까 우엉을 손질한거 먹어보자 물부터 좀 마시고 손질한 우엉 3개정도만 손질을 해서 우엉 먹을수있나? 어디있어 우엉? 식료품 탭에 없는데? 아 약재쪽에 있네 그냥 먹을수도 있네? 야 칼로리가 무려 275인데? 미쳤는데요? 부들개지 형님 이거 맞습니까? 오 차로 우려먹으면은 천연항생제가 되고 그대로 먹으면은 무려 275 야 어 배불러 많이차네 근데 수분을 좀 먹네요 한번 손질해서 3개가 아니라 내가 손질을 3개 했어 넉넉하게 하려고 내가 5뿌리를 캤으니까 이제 2개 남았네요 이 2개 마저 먹읍시다 씹는 소리 되게 좋다 좋아요 그리고 저는 피곤해 뒤지기 1부 직전이네요 침대에서 잠을 잡시다 끓여서도 먹어보자고? 나중에 지금은 내가 배고픈게 너무 우선이라 야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거 자고 일어나가지고 물을 무슨 어떻게 막 700ml씩이나 마셔 이랬었잖아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어렸을 때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셨거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을 찾게 돼 몸이 수분을 계속 찾아요 뭔지 알아요 그 느낌? 어 여기 먹을 것 좀 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마르거든요 말라서 이제 피부가 갈라지고 늙는 거야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건데 나도 요즘에 맨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우 얘 이 말하니까 되게 물 땡긴다 물 마셔야지 야 우엉이 되게 개뜬금 없는 곳에 잘 있다 아니 부들개지보다 좋은데? 비상식량으로 바로바로 먹기 좋은 근데 왜 이렇게 드럽게 팠어요 땅을? 아 깨끗하게 팔 수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아니 원래 흙은 이런 색이고 우린 항상 하얀 바닥만 보고 자라서 저기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아 원래 검은색이다 흙은 이게 먹고 상한 곰고기 9% 이 상한 거 맛있게 냠냠 접접 먹어줍시다 음 곰고기 아까워 숯 가져가고 무려 5개 빨리 붙어라 좋아 팡팡 하고 여기에다가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내놓고 곰고기가 썩기 전에 빠르게 굽는다 완전히 썩어버리면 굽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지금은 거의 상하기 1부 직전이기는 하지만 0%가 아니기 때문에 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우면 50%의 내구도가 다시 올라요 58%가 됐네요 그래서 곰팡이가 좀 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기 주워 야 나이스 나이스 이런식으로 근데 정말 먹으면 안될 것처럼 생기긴 했다 그치? 아이고 엄청 많이 찢어졌네 야 장갑이랑 신발만 물어뜯고 갔어? 바지도? 이거 1시간 뒤에 구워지니까 25분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어... 나... 나무 없니? 나무? 나무 없니? 나무를 좀 캐와야겠다 어? 이거 가져가야지 나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20분 뒤에 탑니다 30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용 곰고기 너무 무거워 곰고기 너무 무거워 내가 화를 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화살을 장착할까? R키를 눌러서 화살을 교체할 수 있네요? 어... 으흠 으흠 오케이 목말량 음 이 혹한 상태에서도 고기가 상하긴 하네요? 거의 영하온도일텐데 근데 우리도 냉장고에 고기 오래 넣어놔도 상하긴 하잖아? 어쩔 수 없는듯... 이게 뭐야? 뭐할케 많아 진짜 곳곳에 버려둔거 되게 많은거 나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나봐 곰고기 아까우니까 다 구워버리자 그사이에 곰고기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소 낚시도구도 나중에 찌를 만들어서 낚시도 좀 해봅시다 여기 작업대 있잖아요 그죠? 흠 아수셈이 있겠어요 오늘? 할 것이 정말 많군요 아악! 더러워 이건 진짜 망가졌네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딱 드는 순간 망가졌.. 망가지는데? 사슴고기는 그나마 지금 좀 괜찮은 편이고 이거봐 이런 것도 구울 수 있나? 얘를 시험 삼아서 가져가자 아직 더 들을만해 안정된 집질이 옥... 안정된 집질이 옥! 망망이 된 늑대고기 이거 구울 수 있나 한 번 해볼게요 어? 구워지네? 0%인데? 그럼 50%로 다시 생성이 되나? 그거 좀 무서운걸? 빠르게 굽기? 빠르게 굽기? 엄마? 완전 상한건데도 먹을 수가 있네? 구우면 다시 새거가 돼 이게 뭐야? 3시간 40분 좋다 오늘 하루종일 고기만 구워서 밖에다가 내놓자 구워진거는 밖에다가 내놓을게요 또 곰팡이는 향신류일 뿐 2시간 40분 어? 이거 왜 다 탔냐? 왜 탔냐? 언제 탔냐? 왜 확인을 안했지 나? 일단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게 밀가루가 없어서 요리할 수 있는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 아까 그 하얀색 비둘기 같이 생긴 애를 잡았었어야 되는데 아아 그리고 이 손질은 우엉도 한번 끓여봅시다 궁금하네요 손질해주고 아까 이거 썼어? 내가 확인을 못했네 상한 고기로는 요리를 못하나요? 상한 고기로는 요리를 못하나요? 아니요 방금 요리가 되는거를 확인했어요 안될줄 알았는데 스킵하고 여기다가 이제 냄비를 놓고 요리를 할건데 와 우엉차 보라색 컵이야 너무 이쁘다 음 우엉차 귀엽다 천연항생제 좋다 좋아 새로운 의약품 항생제 대용 웨엉차 칼로리는 절반으로 떨어지네요 절반보다 더 떨어지네요 그래서 진짜 항생제로 쓸 거 아니면은 그냥 다듬어서 으적으적 씹어먹는게 더 효율적이기는 해 그리고 이거 수리해주고 얼마나 걸리지? 25분 좋다 오케이 한번에 수리 나이스 24분 뒤에 그렇다면 수리 한번 더 1시간 16분? 아니 무슨 왜죠? 그러면은 눈바지 25분 딱이다 좋아 우엉차는 뜨거운 표시가 있네요 아 이거? 이건 갓 요리해서 그래요 어떤 음료를 막 끓이면은 뜨거운 상태가 되고 이거를 마시면 따뜻한 버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안 느끼게 돼요 근데 시간 지나면 차가워지고 저는 어차피 지금 굉장히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안 먹고 있었던 거고요 열심히 굽다 보니까 또 다 타기 일부 직전이네 해소한 나무를 열심히 넣어줘서 혼내주자 와 진짜 먹고 싶지 않게 생긴 비주얼이다 와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생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게임이니까 그리고 내가 강철 위장 버프를 갖고 있잖아 요리 기생충 감염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 아니 근데 왜 요리가 만렙인데 내 위장까지 탄탄해져? 맨날 상한 거 먹고 이렇게 요리 만렙 찍어가지고 위장도 같이 단단해진 건가? 그리고 여기에서 마냥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작업대를 찾아서 거기서 작업을 합시다 작업대 미끼 같은 것도 좀 만들어보고 낚싯대도 만들어보고 그래야겠어 근데 작업대가 어딨어? 작업대가 없냐 혹시? 에이 없을리가 분명히 있을텐데 작업대야 작업대야 어디에 있니 나랑 같이 작업하자 어 근데 진짜 없는데? 뭐지? 내가 노래 불러서 도망갔나? 작업대가 아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어서와요 몇 분 남았냐? 27분 시간 참 빨리 가네 일단 바깥에 작업대가 있는지만 확인하러 나가봅시다 저게 작업대인가? 아닌데? 그냥 책상에 자꾸 작업대가 작업대가 바깥에 있을거야 작업대가 바깥에 있을거야 그럼 왜 여기 침대가 있냐? 어? 챙길거 다 챙기고 작업대가 근데 일단 랜턴이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좀 해보자 와 둘 다 가득 차있네 야 이거 부수자 한 시간 걸리네 고기 다 타겠다 일단은 그럼 다시 들어가고 작업대가 작업대가 없을리가 없어 내가 찾고 만다 지금쯤 다 구워졌을라나? 8분 뒤에 준비되네요 8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이거 찢기 1시간이 15분 와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아니 고기 올려주고 딱 1시간 걸리네 그러면은 수리 1시간 16분 가자 좋아 한 번에 수리했어 1시간 53분 고기가 너무 많아요 가서 버리고 오겠습니다 몸에 무거운거 내려놓기 내려놓기 딱 맞죠 이것도 다 말랐겠다 건조시킨 사슴가족 건조시킨 내장 건조시킨 늑대가족 말 넘기면 오늘 옷도 다 짜고 갈까요? 어어어어어 작업대다 그래 없을리가 없다니까 자 그러면은 낚시대를 만들어보자고 낚시형 바늘 어 낚시용 루어 리벌벌 탄필로 낚시용 루어 하나 만들어보자 25분 낚시 티벅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방치형 일단 만들어보자 이것도 20분 잠깐만 얼마나 남았지 딱이네 20분짜리 딱 만들면 딱 맞겠다 오 밤이 되려고 아네여 불은 47분 남았고 군고기 하나 먹어줄까 으 으으으으으 95분 먹는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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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자자 불 꺼지게 냅두고 여기 나무 다 개박살내야겠다 뭐야 이 테이블은 꺼져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자기에는 멀쩡도가 굉장히 멀쩡한 편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아마 한밤중에 일어날 것 같은데 아 이런 제기랄 역시나 한밤중에 일어났군요 밤이니까 밤에도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눈 감고 무지성으로 찢기 마이넴 이스 찢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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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찢으면 씨 가족을 무려 두 개나 얻을 수 있네 개꿀 수선해야 할 거 다 했나 이것도 수선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좀 아깝다 그지 근데 왜 이게 방안모보다 따뜻할까 이거 따뜻해요 여러분 써본 사람 옷을 찢었더니 할 게 없 지 않다 이거 분해하자 왜 이런 거는 눈 감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걸 수확하면은 기름을 그대로 얻을 수 있죠 제대로 작동할 경우 강한 신호의 방향을 따라 원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파 송신기의 기본 추정 모드를 사용하면 발신지를 알 수 없는 신호를 찾아갈 수 있으며 보조 설정을 사용하면 숨겨진 보고품이나 추락한 비행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 다시 한번 읽어봤고요 눈에 보이길래 눈에 보이길래 두 시간 정도 시간 보내다가 잠을 자고 물 마시고 자 이제 나무를 얻기 위해서 주변 사물들을 다 개박살내봅시다 밑에 권가가 두 개가 있네 흐니 이게 은근히 막 부수다 보면은 밑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덜렁낙하기가 도끼 내구도 괜찮냐고요? 아 몰라 다 부셔 도끼 내구도가 몇 몇 아직 늑늑하구만 82%면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와 29개 아이고 무거워 넓반지 와 이것도 부술 수 있는 거였네 여기 배터리 있다 뱅 어? 물음표? 왜 상자 밑에 이게 숨어있는 거지? 어떻게 숨어있었노 헤드기어다 헤드기어다 악세서리에 낄 수 있는 방안용품 근데 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와 얜 근데 진짜 얼굴 볼 때마다 식겁하네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총 좀 닦아볼까? 닦을 게 없네 다시 내려놔 침낭은 미리미리 수선해놓읍시다 언제 상할지 모르니까 천도 좀 얻어야 되겠다 천 지금 몇 개 있지? 아이고 맞네 천은 다섯 개 정도만 들고 다니면 되긴 하는데 찢어 사람은 천을 찢어 물음표?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거지? 와 그 많던 물 다 마셨네 이것도 수리가 되나? 어? 이것도 수리가 되는구나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지? 왜 또 밤이야? 와 미친 열심히 도끼질만 했더니 하루가 그냥 훅 가버리네 여기 지도나 좀 넓히고 갈까? 이렇게 두 개 들고 여정을 떠나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사산발자국 소리가 아닌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발자국 소리인데? 아니네? 이번에 패치되면서 발자국 소리가 좀 제대로 들리게 바뀐 건가? 아니 되게 처음 들어보는 발자국 소리였는데 사슴이네요? 쟤 애초에 사슴이 맞긴 하냐? 암사슴인가? 저거 봐 쟤 되게 이상한 소리네 막 어? 어 발자국 소리가 추가됐네 쟤 사슴 맞겠지? 그럼 잡아볼까? 사슴이 아닌가? 어? 아이고 눈치를 잘 채네 고라니인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고라니가 멸종 위기종이래요 아 이 화살은 안되지 어? 날 눈치챘어? 아이씨 왜이렇게 눈치가 빨라 난 고라니가 맨날 뭐 자동차에 치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흔한 애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흔한 편이고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흔하대 근데 왜 자꾸 자동차에 치이냐고 그냥 라이프를 쏠까 와 정확히 맞췄어 원샷 원킬 뭐야 어디있어 늑대 저기있어 저기서 나 쳐다보고 있어 개무서웜 뭐야 쟤 야 너 뭐하냐 여기로 내려오는건 아니겠지? 사슴 많네 무려 7km 어 어딨어 아니 미친놈아 자꾸 야 엉덩이 살아있네 좀 가 아니 이게 빗나간다고? 이런 젠장 총알만 날렸네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지도 한번 작성해봅시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에용 아우 배고프다 뭐 먹을거 없나 집에 먹을거 없나 하고 냉장고를 뒤져봤는데 딱히 먹을게 없더라고 오늘 주말이잖아 그지? 이렇게 좋은 주말에 뭘 먹으면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아님 미친 지도를 이미 작성했던 곳이네 내가 여길 가본적이 있던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저기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보니깐 건너갈 수 있게도 지금 다리가 딱 놓여있는거 보니깐 갈 수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건너가라고 만든 나무가 아닌가? 어... 아이 못올라가네 아닌데? 여기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나 여기 넘어가볼래 너무 궁금하다 죽어버리면 3부 새로 찍어 그냥 아 몰라 모르겠고 난 여길 넘어가버리고 말것이윤 봐봐 여기 큰 바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끙차 끙차 가면 가질거 같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그쵸? 그쵸? 이거봐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길 넘어가버리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돌아갈 수는 있을까? 아니 근데 길이 잘 돼있는데? 갈 수 있을거 같은데? 내려가보자 몰라 나 이제 내려왔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아 근데 확실히 여기가 길이 잘 돼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거는 문제가 안될거 같애 가보자 아이 궁금하다 뭐가 있을까 음 막다른길이 있네?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이게 아니 장난? 하아 하아 아니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우리 저번에 여기 왔었던거 같애 아이씨 아이씨 요 zoo 소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 이쪽 지역은 다 본거 같은데? 더이상 뭐 할수 있는게 없어 아이씨 너 때문에 놓쳤잖아 아이씨 짜증나게 하고있어 다시 다시 아아 진짜 드럽게 안맞네 이거 이걸로 잡을수 있는게 토끼 밖에 없나? 오 잡았다 아 이거 사용 가능할게 아니 토끼를 왜 버려 아 이거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샅 아아아아 늦었다 아 피난다 봉대가 없는데 봉대 이게 무기를 바꾸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들고 있다가 무기를 딱 바꾸고 우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면은 조준이 되네? 근데 좀 느리네 조준 모드로 들어가는 게 좀 느려 오랜만에 곰이나 잡아볼까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숙련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일단 얘부터 조지고 뭐야 왜 안죽어 잡아서 어디다 쓰냐고요? 곰심낭이라도 만들어볼까? 나한테 오그로 끌린 것 같은데 뭐? 뭐 임마 뭐? 멈추는 거 보셨죠?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모닥불을 앞에 피워놓고 곰을 잡으면 얘가 가까이 못 오더라고요 깨꿍? 이제 썩은 곰고기 안 먹어도 돼 신선하고 육주 풍부한 생고기 신선도 100%의 순수 곰고기 먹을 수 있다고 음 곰가죽 이 정도만 가져가자 아니 그냥 일단 다 분해하자 분해하고 3시간 48분? 5시간 8분? 이렇게 해서 2시간 분해하자 4등분 어? 일단 이것들부터 챙겨가죠 이거 한아름만 가져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마시고 이거 분해하면 무게가 얼마나 줄어들지? 절반으로 줄어드네 얘 방금 반응하지 않았어? 어? 어? 잠깐만 노란색이 켜졌... 어? 아... 이 아이템에 반응한 거냐 지금? 맞아? 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요동치지? 어? 내가 보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네요 이쪽 보면 반응을 안하구요 아닌가? 넌 뭐니? 좀 바쁘니까 갈래? 와... 쐈는데 안 죽어... 와... 손목 삐고 중증 타박상 이야... 맘마메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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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 일단... 버려... 무게 정리 좀 하자... 아이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커피 마셔... 저... 이런때에 커피를 마셔야돼... 뭐 마시고... 이거... 따라가보자고... 소리... 소리 잘 들으셔야 돼... 소리가... 내가 지금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뭐가 있나봐... 이쪽 방향에... 오... 대단! 이곳을 어떻게 보면 sin을 생각이었지 야 미친... 와 대에밦 뭐야 이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일단 지도작성부터 한 번 해줘 아 여기가 여기야? 오케 돌아가자 와... 와 너무 신박한 경험을 해버렸다 와 미친 햄 통조림 뭐지 근데? 너무 궁금한데? 햄 통조림 완전히 조리되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뻔한 맛이지만 안전하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550 무게에 비해서 솔직히 칼로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효율적인 음식은 아닌데 그냥 좋다 그냥 기분이 좋다 저것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통조림이니까 가능하긴 하지 않을까? 저거 저거 데우면은 갑자기 칼로리가 급상승한다거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 이건 버리고 가자 그냥 이건 버리고 가자 그냥 와 근데 어흥 아이 재밌네 야 고기 버려 고기 버려 나 스팸 데워먹을거야 이게 방향에 따라서 얘가 반응을 해요 거리가 가깝다고 반응을 하기보다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들고 빙글빙글 돌아야 돼 이건 벙커 발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치 않아요? 이건 벙커 발견하는 용도인거 같고 이게 땅에 묻혀있던 보급품 발견하는 탐지기인거 같고 야 너무 재밌다 오늘 재밌는 경험했네 와씨 불빛 봐 와 라디오 어? 노래 나와 저작권 무서워용 이런거 밟으면 이제 화상입고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구용 불을 간단하게 해보고 왕마 숫 10개나오네이 간단하게 불을 붙여보고 스팸 데워지나만 확인해볼게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데울 수 있거든 이거 안 데워 지금 어 못 올리잖아 지금 빨간색으로 뜨고 있잖아 안 돼 안 돼 데울 수 없어요 아까우니까 고기라도 굽자 아 스팸을 냄비에 올려서 너무 간 것 같은데 근데 안 돼 요리알을 없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용 에이 뭐야 별로 안 좋은 거였네 별로 안 좋은 거였네 첩첩첩 maps은 좋네 아 내가 스팸통조림 보니 진짜한거 HI 아 밥좀 먹고 할까 우리 아 내가 일어나자마자 방송케가지고 밥을 안 먹었거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S으으으으으으으ittens 이거 구워지는 동안 그러면은 아우 전선 소리 시끄러워 그냥 그냥 자자 이대로 아 맞아 가죽 말려야지 어 곰가죽 곰심낭 만들어버릴까 그냥 곰가죽 하나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다 말려가지구 곰가죽 하나 겟도다세 여기서 만들 수 있는거 다 만들어버릴까 내가 뭘 만들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곰가죽 코트 만들 수 있고 고기 타요 걱정하지마 안타 늑대 가죽 코트는 무슨 미친 늑대 가죽을 4개나 먹네 곰가죽 코트가 방온 6도 방풍 5도거든 아 곰가죽 코트가 확실히 따뜻하긴 하네 문제는 너무 무거워 옷에 걸치면 와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무겁다 무겁기는 너무 무겁네 참고로 이 패딩이 1.5kg입니다 이것도 무거운 편인데 2.5kg구요 이 두개를 다 합쳐도 곰가죽 코트보다 아 가벼워요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자 아 맞다 나 물 없지 아 목말라 물 마시자구 하이퍼테미아 고기 안탔다니까 너네 바보니? 불 1시간만 피워놓고 딱 1시간 맞춰서 고기 구워놨는데 이게 왜 타? 겁나 잘 익었구만 아 목말랐 철편도 거의 다 썼네 큰일났다 새거 하나 찾아야 되는데 소다 없어요 아까 하나 마셨어 야 뭐 불 붙이는데 3만년 걸리냐 물 아이고 목말라 거부티라도 한 잔 마실까? 거부티라도 한 잔 마실까? 아 나 배고픈 상태에서 물만 마시니까 또 바로 쉬마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배고플 때 물 마시면 바로 나오는 거 아주 수분을 쭈압쭈압 빨아들여가지고 필터링해서 방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근데 그럴 때 뭔가 좀 기분 좋지 않아? 막 뭔가 음식 잔뜩 먹고 물 마시는 것보다 배고플 때 물 마시면은 그 볼일 볼때 맑은 소변이 나오잖아 거의 물 같은 그러면 아 지금 내 몸이 아주 퓨어한 상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데 나는 공복일 때 물 마시면 속이 많이 쓰리다구? 엥? 왜? 그거는 공복... 물을 마셔서 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쓰리는 거 아니야? 공복일 때 찬물 마셨다가 우당탕 쓰러진 적 있다구여? 아... 아 그건 좀 위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겠다 공복일 때 갑자기 찬물 마시면 난 항상 정수 마시거든요 미지근한 물 옛날에는 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찬물을 고집했었는데 하... 나이가 들다 보니 어르신분들 막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 많이 찾으시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 막 헬스장 같은 데서도 무조건 냉수만 나오게 돼 있잖아 정수기가 근데 냉수받고 절반받고 거기에 뜨거운 물 받아서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마셔요 이제 나이가 더 들면은 더 찬물을 못 먹게 될 거야 찬물 마시기만 해도 이제 막 이빨 시려서 못 먹고 그렇게 될 걸 세월이란 게 참... 하... 나 진짜 진짜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40대야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허구한 날 맨날 덜렁다크 하면서 가상의 캐릭터만 놀고 먹고 자... 자게 하고 있는 이... 비루한 삶 정작 나는 굶고 있는데... 뭐가 됐든 돈만 벌면 됐다고? 나도 내가 정말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모르겠어... 돈만 벌면 되는 게 진짜 맞는 말인지... 난... 난 인생에 내... 내 인생에 뭔가를 남기고 싶거든? 그냥 진짜 돈만 버는 삶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영상을 남기시잖아요 그것도 맞긴 하네 업적을 이루고 싶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뭐... 회사 같은 거 차려가지고 유명 유튜버를 키워본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강연 이런데 맨날 맨날 가가지고 잘 모르는 새내기들한테 연설 같은 거 해본다거나 하여튼 해보기는 해본 것들이네 강연 가가지고 강연 가가지고 특강 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럼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정확히 말을 하다보니까 뭔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 버렸어 그냥...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 계속 철없는... 그 시절 유지하면서... 그래서... 탱자탱자 놀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니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런가? 하하 나보다 어르신분들도 여기서 보고 계실텐데 방송 좀 가소롭게 보이지 않을까 한 30대 중반 정도 들어서 하니까 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진짜 열심히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히쁨이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히쁨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결국에 아이를 낳는 거는 여자 쪽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히쁨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서 히쁨이가 낳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나을 거고 낳기 싫다고 하면은 저도 생각을 안 가질 거라서 아 근데 근데 입양은 싫어 그냥 나랑 히쁨이 둘이 계속 잘 지내면 그냥 잘 지내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입양까지 해서 아이를 드리는 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지 입양 그냥 아이를 그냥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9년 연애에 1년 신혼인데 오늘 임신 초기 진단 받고 왔어요 오! 축하해요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너무 부럽네 너무 부럽네 부디 좋은 부모로 잘 계셔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어려운 일이죠 항상 자신의 부족한 거를 깨닫고 열심히 나아가려는 모습을 유지해야돼요 첫 아이가 입양이면 나중에 친아이 임신했을 때 첫 애를 방임할 방임할 수 있어서 입양은 둘째가 좋아요 그쵸? 근데 나는 입양을 하게 된다면은 아이는 절대 안 가질 듯? 참 어려운 이야기로다 불멍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 나누니까 참 좋네요 그쵸? 화장실이나 갔다올까? 쉬마려운데? 배도 고프고? 어? 불 꺼지겠다 이 빈 슬롯은 뭐 공기 굽고 있냐? 고기 올려 40분 화장실 갔다올래 우리 방금 업데이트 내용 싹 다 봤어요 다시 보기 보세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옴 프링글즈가 있었네? 먹다 남은 이거 먹어야지 오우 음 눅눅해 고기 올려 이벨 고기 올려 한 번 더 고기 올려 가방 다리 손 두 보기 꼼꼼 다 다 두 보기 도전 무슨 맛이냐고? 사워 크림 앤 어니언 초록색 사워 크림 아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링글스가 감자칩이 아니라 감자 반죽으로 침모양을 만든 거야? 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낚시터가 있던가? 일단 낚시도구를 다 만들고... 낚시도구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고... 낚시도구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고... 단순한 낚시용 루어... 과자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전선으로 만들 수 있는 낚시용 루어... 근데 아까 비둘기 진짜 잡아보고 싶다... 비둘기가 흰색이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아까 비둘기 진짜 잡아보고 싶다... 이제 만들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 게 도토리 루어거든? 도토리... 도토리를 어디서 얻지? 이제 갈까? 이제 갈까? 이제 다른 집들도 좀 파밍하면서 식용유도 얻고 밀가루도 얻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숫돌 망가짐 숫돌높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싶어요 개선된 털 침낭 1.1kg 곰가죽 침낭 3kg짜리인데 지금 제가 곰가죽이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 수 있어요 곰가죽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까 아니면 꿩을 조져가지고 털을 10개 뽑아서 개선된 털 침낭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것인가 하긴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이거 어차피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일은 또 있어야 곰가죽이 마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하자 출발해서 꿩 털을 다 모아가지고 개선된 털 침낭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거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쉽네 아 그냥 지금 출발할까? 뭐 모자란 거 없는데 가자고 괜찮겠지? 괜찮겠죠? 아 깜짝이야 원래? 어? 왜 그러실까들? 야 잠깐만 활이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몇 번 물려 이씨 꺼져 아이 활이 왜 왜 토끼용 활이야 아 속상해 아 왜 한눈 더 오는데 아 나 방금 물렸다고 야 오시마 아 다행이다 잡았다 옷 뭐 찢어졌냐 아 이거 수리하자마자 찢어졌네 아 나 이 속상하네 바지도 찢어지고 이런 씨 근데 그 와중에 또 다친 건 없어요 중증 타박상이 이제 상태 이상으로 뜨잖아 근데 그거는 이런 질병 같은 탭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증 타박상 생명력이 그만큼 까였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증 타박상 중증 타박상 이런 것들은 그냥 생명력 깎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막 상태창 열어가면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또 뛰어오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들어와 하지만 죽는 건 제뿐이었고 뭐 이렇게 늑대가 많아 아니 늑대 진짜 개많음 들어와 어? 아니 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지형 보셨어요? 지형 억가하는 거? 와 아래로 숙 들어가버리네 깜짝 놀랬다 지도 좀 그리고 와 이 미친 숯이 15개나 있네 완전 많이 물려서 억가당한 억울함보다 숯을 15개나 들고 어기적 과고 있었다는데 내 멍청함에 더 비탄의 한숨이 나온다 어따? 응 숯 어따 숨겨놨니? 여깄나? 음 여덟개 정도만 들고 가자 아우 네팔 맛집이네 찢어질 만한 옷 없지 내구도 관리 잘 해주고요 바지랑 패딩이 좀 간당간당하네 몰라 일단 그냥 가 천 몇개 있어? 아홉개 얘 지금 수리하고 갈까? 오반가? 얜 왜 죽어있니? 안 돼 맵을 어딜 통해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우리가 억울한 Kelsey 여기네 우리가 그치? 그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아 야 완전 지도 바깥을 보고 왔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왔고 여기로 갈거에요 쓸쓸한 들판 그리고 쓸쓸한 들판에서 바로 블릭일렛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 있고 맞아?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저기 밑에 뭐가 있어? 뭐지? 저기 뭐가 있나? 어? 사람 시체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마운틴타운 행복한 계곡 블릭일렛인데 마운틴타운도 가야되고 우리 근데 신맵이 고요한강 협곡이었나요? 아닌가? 블랙록인가? 블랙록이랑 이 비행장 우리 여긴 가봤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일단 마운틴타운 들르고 블릭일렛 들르고 그 다음에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은 어디있지? 여기구나 자 우리의 동선은 마운틴타운 블릭일렛 행복한 계곡 팀버홀프산 그 다음 블랙록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동선이 정해졌군요 어? 저기 뭔가 동굴이 있을 것 같은 필이지 않니 얘들아? 뭔가 아니야? 와우 이런 것들 파밍 되는 거 아니었어? 부시 중에 이제 파밍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번역이 5번역이 돼서 청소용 소리라고 나오죠 자 일단 한참 걸어야 되니까 그냥 입 닦고 걷겠습니다 나도 좀 쉴 데가 있어야지 내가 아주 옛날 영상이랑 요즘 영상을 비교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잔잔한 맛이 있었더라고요 조용히 꾸역꾸역 깨작깨작 플레이하는 그런 게 또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 내가 내 과거 영상을 보는데 요즘에는 진짜 뭔가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재밌게 찍으려고 텐션을 막 억지로 끌어서 올렸던 때도 있고 진짜 재밌게 플레이한 것도 물론 있지만 약간 좀 다 정신이 없어 말도 막 크게 크게 빠르게 빠르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채널에서 되게 대성한 그런 콘텐츠들 같은 거 보면은 풀동부 합방을 제외하고 나 혼자서 잘 큰 그런 영상들은 공통적인 게 그냥 되게 적적하다? 적적한 그런 분위기의 영상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조용히 플레이하는 거 켜놓고 보기 좋은 거? 그래서 뭐 물론 필요할 때는 텐션을 올리겠지만 아닌데 막 억지로 올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 편집도 항상 고텐션으로 막 열심히 편집시키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풀레임 채널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막말로 풀버전의 영상을 내 본 채널에 올려도 사람들 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빗나가니? 어 저기 곰인가? 자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마운틴타운이 있어요 마운틴타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죠 마운틴타운에 있는 송신기를 찾아서 수리해야 됩니다 마운틴타운의 송신기라 밀턴 마을 말하는 거죠 시작 어어? 아 이것들이 미쳤나 야 너희 다 미쳤어? 장총으로 상대한다 오 одной 아니 이것은 개 존맛탱 우엉이 아니십니까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 조리시간이 꽤 길어 15분 아 자 좀 적당히 나와 이씨 와 또 빗나갈뻔했네 에임이 자꾸 뭔가 위로 치솟는 느낌이다 오 근데 여기 단풍나무가지도 있고 자작나무가지도 있고 화살 재료가 그냥 나 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대놓고 있네 지금 총기 레벨 만렙일걸요 아 리볼버만 만렙이고 라이프를 사다 라이프를 사다 근데 나 밀튼마을 가는 법 까먹었어 어케 가누 일단 무게 효율이 가장 안좋은 스팸을 하나 먹어주고 마시고 마시고 빨간 맛 마시고 조미야 하루 뱅 찢어 칼 听 밀튼마을 꼼꼼하게 안 뒤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집들 다 들러가지고 주방 뒤지다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야 그리고 내가 저번부터 계속 궁금했던건데 저기도 전파탑 있잖아 그러니까 밀튼마을 쪽에 있는 그 송신탑 송신기가 저쪽에 있는거 아닐까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한번 들르기는 해보자 대답해주는 우리 착한 장작들 너무 고마워요 600명이 보고있는데 대답 3명이 했어요 싸가지없는 597명 갖다 버리고 우리 3명이서 재밌게 놀자 여기로 올라가는거 맞냐 근데 길이 왜이렇게 험해 아 이거 올라갈수 있는거 맞아? 병사가 좀 심한데 어 그리고 좀있음 밤이야 저 저 생각해보니까 저기에 없잖아 그거 없잖아 건물 없잖아 우리 저번에도 여기 왔다가 건물 없어가지고 벙커 파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송신탑에는 왔는데 고칠게 없네요 퓨즈 있다 퓨즈 있다 이거 챙겨가자 이 동굴이 있을텐데 이 동굴인가 이 주변에 동굴이 없어? 여기도 있는데 기억이 기억이 있는데 있을거야 분명 날 믿어봐 얘들아 나 그래도 덜렁락크 열심히 한 사람이야 폭포 옆에 있는걸로 기억하거든 없어? 아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지도에 표시가 안되있냐 이제 표시 뜨네 외쳐 갓플레임 왜 새장소 발견이지? 여긴 또 온적이 없나? 내가 밀튼마을을 다른 방향으로 통해서 갔었나보다 일단 이 동굴을 쭉 따라가면은 여기로 나올거란 말이죠 여기로 들어가서 요렇게 그리고 마운틴타운으로 바로 가는거에요 정말 완벽한 동선이죠? 벌써 지금 이미 마음속으로는 송신탑 하나 고쳤죠? 여기가 길이 맞지? 그냥 좀 자고 갈까? 밤 됐는데 일단 출구부터 찾고 우와 여기 반딧불 같은게 있네 반딧불 여기가 길이 맞는 거냐 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제자리 돈 거 같은데 지금? 그죠? 길을 잃었다 설마 저기로 통하는 동굴이 아닌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모르겠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자 나 졸리다 아 불 꺼야지 아 깜짝이야 아이고 뚜루시세 세 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역시 우리 장자기들이 최고야 고기도 씹어주고 고기 딱 먹으니까 무게 딱 맞네 좋다 어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네 음흠 음? 이게 왜 등산로프가 있냐 또? 응 가져가보자 응 찾았다 나가는 거 찾았어 이 밧줄은 제 기억으로는 추워요 영하 24도 풍속이 빠르네 지금 칼바람이네 칼바람의 날에게 오신걸 환영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여기로 쭉 가면은 밧줄 묶을 수 있는 장소가 나올텐데 저기 보이죠 돌불이 누가 봐도 밧줄 걸기 딱 좋게 생긴 돌 있잖아 야 근데 요즘 롤 많이 시들해지지 않았냐 롤하는 사람 많이 없어졌던데 요즘 스트리머분들 시간대우기용으로 같이 막 놀려고 방송키는거 보면은 전략적 팀전투 아니면은 발로란트 하시던데 아 근데 나 진짜 게임좀 접어야될까봐 나 요즘 광고 맞는다고 이것저것 게임 많이 했잖아 저게 뭐지? 사슴이 죽어있는거야 지금 근데 광고한답시고 이것저것 게임을 많이 했는데 다 재밌는거야 특히 에이스레이서랑 브라운더스트2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다보면은 시간이 그냥 순삭이에요 왕당이 2.2키로 필요없어 브라운더스트2는 BM이 너무 맵다고? 난 진짜 모르겠던데 어떤 사람은 니케보다 과금이 더 심하다 이러는데 난 니케가 과금이 너무 심해서 접었거든요? 근데 나 브라운더스트2 할 때는 나 지금 한푼도 안질렀어 한푼도 안질렀는데 다이아를 되게 많이 퍼져가지고 근데 왜 광고를 하고 있지? 되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번에 그 픽업 소환하는거 있잖아 뽑았거든 최종보상 난 좀 색안경 끼고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브라운더스트1만 플레이 해보고 2도 BM 심하지 않을까 이런 말 나오고 있는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깊게 파 보질 않아서 그런가? 광고라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줘 난 진짜 재밌는 게임들만 광고한단 말이야 허접한거 말고 나 닉헤도 되게 작정하고 열심히 했던 게임 중 하나거든 무려 엉덩이 게임이잖아 내가 안할 수가 없지 근데 진짜 페이 투 윈이야 그거는 그냥 돈을 지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아 이거 너무 심한데? 하면서 그냥 접었어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애 당연히 과금을 하면 더 강해지고 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맞아 모든 게임 수익 구조가 그러는게 맞다고 난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걔네가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당연히 돈 벌려고 그러는 게임 개발한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돈 쓰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더 줘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돈 지르는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얘 왜 무빙 쳐라 중요한거는 안 지른 사람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돼야지 근데 니켄은 그게 아니었어 니켄은 돈을 안 지르면 플레이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브라운더스트는 나 아직 한번도 지른적이 없는데 엄청 재밌게 잘 즐기고 있어요 그럼 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많이 새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네요 빠르게 빠르게 야 지도그리니까 우엉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온다 그것도 호수 정중앙에 우엉뿌리가 무려 4개나 있는데요 근데 여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뭐지 이걸로 뭔가 적반 이게 이게 발견될 것 같은 구조 아니냐 여기 되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네 쟤네 잡아볼까 아 들킬 것 같은데 잡았다 화살로 잡으니까 얘가 안 도망가네 이야아 명사수 지금 화살이 몇렙이죠? 4렙이네 언제 이렇게 레벨업을 많이 했대 은둔자의 오두막 이건 뭐지 이거 부수고 저게 뭔지 확인해볼까 지금 손이 안 닿는 아무것도 아닌가 왜이렇게 국숭아 통조림 국숭아 통조림 그래 놀라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정말 그래 놀랍다 음 아니 부들개지 형님 아니십니까 네 그 가성비 개쩐다고 소문이나 받아 하던 그 부들개지 형님 이제 거들떠도 안 보게 됐지만 말이죠 그 허허허 우엉한테 밀리셨다면서요 하하하하하 그 군바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여기 다 왜이렇게 희미하냐 허허... 여기 동굴 피난처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네 여기 뭐냐 일단 지도 작성 한번 더 해보고 흠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로 가면 밧줄이 하나 있을텐데 아 보이죠 빨간 밧줄 플레임 안 죽었다 이말이야 사람의 기억력은 참 놀라우면서도 되게 허망하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겠지? 뭐야 이게 이거 하나 먹고 올라가자 맛있겠다 썩어버린 복숭아 통조림 음 존맛 올라가죠 썩기 직전이 가장 달대 좋아요 여기 동굴이 있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초 아침이니까 조금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좀 자고 가자 5시간은 너무 많 소 4시간으로 갑시다 4시간 프레임 3시간 4시간 정ump 4시간 어 arin 좋아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웅장하다 그치? 그냥 탁 트인 경치 뿐만이 아니라 이런 깎아지른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도 이런 자연경광을 보면은 진짜 정말 말그대로 가슴이 웅장해지죠 얘가 자고 일어났더니 되게 쌩쌩해졌네 막 팍팍 올라가네 점점 느려지는 것 같다? 히네 다왔어 아이고 높기도 하다 진짜 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아이고 힘들었다 그래서 지도 한번 또 작성 사악 해줘요 날씨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근데 고쳐야 될 전파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건가 돌아가보자 어서와요 구독 감사합니다 뭐지 이거? 아 아 아 아 기억나 여기서 한참 꼬집살인마지 타고 있을 때 밧줄 들고 저기 묶어야겠다 갔는데 밧줄 이미 있어가지고 그지? 뭔 소리야 들어와 쟤는 토끼를 잡았네 맛있어? 많이 먹어 점점점 많이 막아 화살도 마강 존맛이지 아주 그냥 아무 일 없던 척 화살은 몇 번 정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번? 여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일 거예요 화살 내구도 좀 볼까? 왜 다 백 프로야? 엥? 엥? 뭐야? 엥? 왜 화살 내구도가 안 달아있죠? 이제 내구도 점차 다는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부러지나보다 원래 원래 그랬나? 원래 그랬나? 아닌데 내구도 계속 달았었거든 그거 확실해 내 기억 이 확실한데 패치된 것 같아요 이제 화살의 내구도는 계속 100% 유지인데 가끔 확률적으로 부러지나 봅니다 어? 여기 퓨즈가 많네 미리미리 챙기자 여기도 고기 짱 많지 않니? 와 씨게 뭐냐? 아 진짜 드릅다 와 아 진짜 진짜 징그러운데 여기도 늑대가지고 짱 많이 있네요 이거 뭐야? 당근이 있어? 에? 아 근데 확실히 파밍했던 곳이어서 아이템이 다시 리스폰 되고 막 채워지고 이러지는 않았나봐요 아 아쉽네요 진짜 아 근데 새로운 아이템이 놓여지기는 하네 캐비넷에 채워지지는 않지만 확정적으로 놓여지는 곳에는 식재료가 있나본데요? 잘 찾아봐야겠다 잘 찾아봐야겠다 이거 좀 먹고 갈까? 질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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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질겅 질겅 껌딱지들 질겅 질겅 음 배가 다 찼네 이것도 그냥 먹을 수는 있어 당근 175 칼로리도 나쁘지 않은데? 무게 대비 아닌가? 나쁜가? 다른 웬만한 초콜릿 바들 한 250에서 300 정도인데 효율이 좋지 않구나 당근이 필요한 게 있나? 요리 중에 요리 중에? 없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 아니면 이쪽에서 뭐 또 있나? 레사피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레사피를 나중에 수집 해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거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되게 재밌겠다 그지? 전선 퓨즈 어? 감자? 내는 감자 어? 근데 완전 곰팡이가 쓸었네? 이거 뭐야? 야 처음 보는 이상한 서랍장이 있어 이게 뭐지? 어? 감자가 막 계속 나오네? 조랭이 떡은 안 나오나? 아니 당근이 몇 개씩 나오는 거야? 야 이거 구울 수 있나? 한번 구워볼까? 약간 항반이 되는군요? 가져가고 어? 불붙일 게 없어요 불 불 붙일 거 불 불 그냥 오늘은 저집에 들어가서 쉬자 이거 다 부셔 아 저번에 이 집에서 한창 체류하고 있었을 때는 도끼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못 보셨었는데 문을 싹 다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좋지 와씨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급 날씨가 안 좋아졌나본데? 창문 떨리는 소리가 야 여기 불 붙이는 곳 안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초록색이 막 이기야? 이기야? 리유스 리퓨스 이기기 자 이거 구울 수 있나 볼게요 요리 슬롯 요리 슬롯 놓기 냄비를 두고 요리 어? 대박 요리한 감자 감자를 그냥 올릴 수도 있나 볼게요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42분 오오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요리할 수 있게 바뀌었구나 근데 안 보여 그냥 진짜 그냥 올려놓네 어이없음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다 당근을 내려놓고 이걸 여기에다가 아 이 당근은 못 익히네요 하긴 당근은 원래 구워먹는게 아니긴 하지 감자만 구워서 먹자 감자랑 당근 보니까 카레 먹고 싶다고? 야씨 뭘 좀 아네 진짜 이 재료들이면은 카레 한 끼 뚝딱인데 아 진짜 오랜만에 카레먹고 싶다 나 카레 안먹... 나 원래 카레를 되게 좋아하는데 카레 안먹은지 좀 오래됐어 만들기가 좀 까다롭잖아 카레 카레는 3분이면 만들죠 아니 그 인스턴트 식품 말고 제대로 다 감자랑 당근 손질 해가지고 카레 가루로 이렇게 풀어서 만드는거 카레가 까다로워요? 까다롭지 야 그거 만드는데 자리 비울 수도 없어 계속 저어줘야돼 안 눌러붙기 계속 국자로 저어줘야된다고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mitä 이야양양 에에에에에에.. 벌써 또卡 estab셔라 플레이한지 3시간이 지났군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날까 진짜 말도 안된다 다들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구 으으으앙 으아악 으아 하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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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아 요게 치즈만 하나 딱 올려주면 진짜 개꿀 맛 감자 그라탕 되는건데 물이 없다 자 물 좀 더 만들자 아이 바깥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어? 아이 누구세요? 누군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에? 얼굴 좀 봅시다 와마 씨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안 좋네 구운 감자는 칼로리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볼까? 요리한 감자 이거 그림 사기네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근데 칼로리가 그렇게 높진 않아 무게가 0.15kg인데 칼로리가 313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보기 대형이네요 그 약간 벌렁다크 초심자분들의 입문 을 돕기 위한 손쉬운 재료 꼬집살 이런거 하지 않아도 이런거 굽다보면은 요리 스킬 경험치 조금씩 오를테고 말이지 잠을 자고 싶은데 물이 증발될까봐 못자겠어 웃는 개뿔 개피고나니까 일단 그냥 자자 난 믿어 물이 증발되지 않을거라고 믿어 믿는다 스토브야 어? 아 이런 젠장 오로라 떴었는데 아 오로라 놓쳤네 앞으로는 오로라 뜰지 안뜰지 되게 약간 기대하면서 눈을 감아야겠어 이번에 그 오로라의 뽕맛을 알아버렸잖아요 무전 음 좋아요 아주 딱 끌었군요 좋아좋아 자 바로 갑시다 근데 나 왜 이렇게 무겁지? 아 낚시 티버 0.3키로? 야 교체용 퓨즈 0.6키로? 무겁네 이거 수리하고 갈까? 왜 오로라 소리가 들리지? 어? 아직도 이게 엥? 낮인데? 버금가? 왜 오로라 부금이 아직까지 나오지? 라고 말할라 했는데 진짜 아직까지 오로라 판정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빛나는 곳이 없네요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걸지도 모르고 빛나는거 없지? 어? 아이씨 이때로 끝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덜렁다크만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치워주고. 이 당근은 지금 레사피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그냥 먹어버린다? 먹는다? 이거 뭐 당근 다듬기 이런거 없지? 그냥 먹자. 먹는 소리 되게 좋네. 혹시 덜렁다크는 ASMR 게임이랄까? 당근 고대로 씹어먹으면 이빨 나간다고? 아 요령이 없네. 너 앞니로 씹어먹으려고 했지. 야 이런건 앞니로 씹어먹으면 안돼. 옆으로 앙 해가지고 먹어야지. 옆니로 씹어먹으려고 했는데 이빨이 부러질 뻔했어? 이가 좀 약한갑네. 일단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부엌 좀 보자. 아 근데 여기도 다 파밍 해가지고. 파밍 안한 집이 있나? 아 밀튼 다 뒤졌을텐데. 아 밀가루 보고싶다. 밀가루. 밀가루야. 어디 있니? 여긴 은행이고. 여긴 은행이고. 야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우리 본거지. 뭐야? 새로운 고기인가? 아 왜그래? 여기 차례차례 죽고싶어서 안달이 났어. 들어와. 내고도 안달았지 지금. 내고도가 진짜 안나네? 이거 확률적으로 부러지나봐 이제. 호. 이게 지금 버그가 아닌게. 아까 부러진걸 내가 봤거든. 확실하게 부러졌거든. 이것도 껌딱지네. 활 레벨에 효과가 추가된거 아니냐구요? 어? 활 사용별 상태 저하 감소. 활 흔들림. 화살 피해량 증가. 치명타용률 증가. 추리시간 감소. 쓰읍. 흠. 아닌데. 화살을 오래 쓴다는 얘기는 없어 지금. 활을 더 오래 쓸 수는 있어도. 화살을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없네요. 화살이 이제 부러지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은 또 모를까. 여기 또 당근이 떨어져있네. 엥? 에? 뭐야 이게. 엥? 오잉? 어? 야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야 빨리 불 켜봐. 내가 아까 그냥 냄비여서 요리가 안됐던거 아닐까? 요리용 프라이팬이 있으니까. 볶음 당근 막 이런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리용 프라이팬. 요리하기. 아. 안되네. 어. 지금 보니까. 그. 그 차이네요. 요리용 프라이팬으로는. 잉? 어. 요리용 프라이팬으로는.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고. 프라이팬 음식 레서피라고. 아예 따로 적혀있네. 그리고. 냄비 음식 레서피. 이런. 국물류. 근데 지금 버그 걸린거 같은데요? 그죠? 제 뒤쪽에 이상한 인터페이스가 하나 더 생겼어. 어 사라졌다 이제. 왜이래 무섭게. 그러지마. 그렇게. 요리용 프라이팬은. 의미 없이. 계속. 끓고 있다고. 좀 궁금하다. 야. 포크앤빈을. 이. 요리용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으면. 캔째로 올릴까요? 뜯어서. 풀까요? 너무 궁금한데? 올려보자. 야. 여는데? 야. 뜯는다. 우와. 대박. 어. 붓네? 그러면. 이걸. 뜯었어. 좋아. 뜯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소지품에 넣을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냄비도 부어요? 아. 그래? 미안해. 냄비. 째로. 내가. 끓여본적이 없어가지고. 캔에. 보관하나? 여기다. 옮겨 담았네요. 응. 어. 이제. 액체 표현도. 이렇게. 꾸물텅꾸물텅 하는데요? 원래. 원래. 이런 표현 없지 않아서? 일단. 춥고. 아. 근데. 아이템이 추가가 되니까. 이제. 들고 다녀야 될 아이템들이. 더 많아져서. 어. 진짜. 너무 무거운데. 흠. 파. 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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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다 1.5키로? 아니 너무 너무 무거운데 감자 어두워서 잘 안보여 어? 저거는 뭐야? 대충 만든 국물은 뭐야? 몸에 좋은 국물로 풍미가 일품입니다 4컵 역시 할머니 집 없는게 없군요 자 국물도 얻었으니 여기에다가 냄비를 놓고 요리하기 근데 할 수 있는게 있나? 국물 리랑? 사슴고기 무지개송어 토끼고기 이런 것들이 있네 근데 왜 왜 늑대고기 스튜 이런거 없어요? 어? 야 너 그거 편견이야 속상하네 아 사슴고기만 대? 일단 난 국물이 있어 국물과 밀가루가 있으니까 와 근데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은 요리를 계속 할 수 있나봐요 0.05키로 소모하네요 밀가루를 이거를 그냥 먹을 수도 있나? 밀가루를 아 이건 먹을 수가 없네 좀 좀 적은 양을 소분해서 들고 가고 싶은데 그건 또 안될거 같고 그죠? 내려놓기를 해보라고? 내려놓는건 바닥에 내려놓는거지 사람들아 흐흐흐 우매한 놈들아 근데 아까 토끼 잡아서 줍지 않았어요? 다시 내려놨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먹을게 많아? 야 징그러워 이게 뭐야? 어? 그리고 메이플시럽도 있네? 메이플시럽이랑 뭐 또 만들 수 있는거 있지 않았나? 메이플 메이플시럽 아 식용유가 없네 식용유 식용유? 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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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를 식용유, 식용유, 식용유는 어디에서 얻는거지? 나 본거지 다시 돌아왔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좀 내려놓을게요 너무 무겁네요 버리고 요리용 후라이팬도 그냥 버리고 수리좀 하고가자 낚시하면 생선들 칼로리가 최소 몇 정도 돼요? 최소 300정도 많으면 1000도 넘어가고 그래요 되게 생선마다 칼로리가 천차만별이라 최소 이 아이템 정리했으니까 올라가자 바닥에 고급 탕탕탕 읽으신건가요? 저는 절대 다 읽지 않은 책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100%의 확률로 읽었을거에요 기억은 안나지만 여긴 어디냐 여기도 들렀던 집이네 여기도 식재료가 바닥에 떨어져있거나 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어봤으나 없고 올라가자 저거겠지? 저거겠지? 어? 야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조그만거 보이죠 보이죠 저건두곤? 후후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고치려면 자동차 배터리가 필요한데 개판이네 전선도 없고 일단 퓨즈 오케이 휴즈는 3개 딱 있지 고철 아 이 배터리를 어떻게 들고 오냐고 15kg짜리를 그나마 마을이 가깝긴 한데 왜 고철도 모자라니? 내 고철 다 어디갔어? 고철 5개랑 아 챙길게 많네 전선은 어디서 찾지? 혹시 이 상자 혹시 이 상자? 아 원래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뒤진 상태여가지고 아이템이 없네 속상하다 속상해 뭐 어쩌겠어 파밍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그거 조금 다리 헛디뎠다고 어디가 찢어졌어 신발이랑 건틀릿이 조금씩 찢어진 것 같은데 어디 귀가 아파? 소리를 줄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 성대의 소리를 줄일 생각은 없어 자 하나씩 다 열어보자고 이건 뭐야 아 바로 있네 좋아 일단 배터리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배터리부터 꽂고 오자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나 내복 벗어버렸다고? 엄마 이거 뭐야 그리고 다 버려 그냥 좀 무겁다 싶은 거 다 내려놔 봐 이 정도면 뛸 수 있지 않냐? 어 뛸 수는 있다 군뱅이가 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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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팀 은팀 진짜 힘겹게 올라오네 배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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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아휴 무거워 들어가 연결해주고 됐다 아아우우 bi 날라댕겨 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구하고 걱정 하더라 고철 구하는건 쉬워 지금 전선이 문제야 전선 나 아까 전선 하나 먹은 거 있고 전선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전선이라... 여기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네 전선이 과연 이 마을에 있을까 싶다 야... 이미 파밍을 다 끝낸 곳이라... 일단 고철부터 그럼 빠르게 수집을 해볼까? 아 근데 고철은 진짜 마음먹으면 순식간이라... 마을 밑에 집 가봤냐고요? 마을 밑에 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아... 열심히 파밍하지 말걸... 이런 곳에 전선 있을 법 하지 않니? 는 망치가 있네 이거 연재불량이 몇 편 정도 될 것 같냐고요? 25편이요 한 60편 나오지 않을까요? 뭐... 뭐... 그쵸? 완결까지 다 쭉 찍는다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 지금이 25편... 분량 정도... 예상합니다 그럼 가을 밑에 안내가"? 일단... 일단... 진짜... 지금... 1시간 15분 시간은 많아 이 마을 한 전체에 전선 하나가 없겠어? 분명 있을거야 희망을 버려서는 안돼 희망을 버리지 못해 희망을 버리지 못해 카센터를 가볼까요? 카센터라기 보다는 주유소 근데 주유소도 파밍을 했던 곳이라 좀 아리까리 하긴 한데 그나마 좀 확률이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전선 하나만 찾으면 여기도 고칠 수 있는데 제발 어서와 어서와 어서오고 도대체 뭐야? 늑대는 단체생활하는 동물이라곤 하지만 이건 심하잖아요? 이 차는 뒤진 적이 없나요? 왜 트렁크가 잠겨있냐? 뒤졌는데? 자 안으로 들어가보자 진짜 전선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제발 더도 말고 털도 말고 천선 딱 하나만 너머 너머 오후 틀렸어 여긴 편의점이야 그냥 아이씨 고졌네 진짜 전덕위의 집은 뭐야? 벌써 6시네 왜 얘만 이렇게 언덕 위에 집이 있어? 들어갔던 곳인가? 새장소다 리볼버가 있네 어? 책이다 바느질 입문서 제발 전선 고철도 좋기는 해 아 근데 모르겠다 전선 아 전선 진짜 리볼버를 분해할 수 없냐고요? 리볼버가 분해가 되나? 리볼버를 분해 음 안되는데? 안 돼 저 박스 뒤에 뭐 없냐고요? 이거? 없어용 나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른 맵 가가지고 전선 파밍해서 오고 싶은데 너무 멀어 어딜 가긴 일단 고철이라도 고치러 가자 고철 몇 개 있냐 지금 3개 하아 막막하네 여기 안경이 있네 타버린 아이의 신발 고철 5개 필요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파밍하려구요 음 나 피곤하네 아이씨 돼지야 왜 안들어가죠 아 전선 진짜 일단 선반을 부숍시다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휴대식량 하나 뜯어주고 아이씨 많이도 먹네 이정도로 열심히 분해를 바란건 아니었어 고철이 뭔 열한개나 있냐 이 미친 자고가자 아 전선이 어딨을까 전선 아이씨 그 많던 전선을 다 우째스카이 뭐야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아 고기가 다 증발한 줄 알았어 문 앞이 아니라 왜 눈 문 앞 앞마당에 저렇게 뿌려놨지 저기 눈밭에 깔려있는거 제가 진짜 비싼 돈 주고 산 한정판 늑대고기 러그에요 내가 말해놓고도 어이없어 자 마저 가자 일단 뭔가 재료는 하나둘씩 얻고는 있는데 뭔가 딱히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거는 없으니까 다 갖다 버리고 일단 마을을 다 뒤져서 전선을 빨리 찾자 뭐야 이렇게 떨어져있는게 맞냐 아 이제 전선을 어디서 구한담 전선 이른 아침부터 일단 고철 다섯개도 모았으니 고철을 넣지 말자 난 무조건 오늘 전선 찾아서 고친다 무조건이야 진짜 내가 오늘 못 고치면 사람이 아니다 말 다 뒤져 하나쯤은 나오겠지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니 어우 깜짝이야 뭐야 나 진짜 침대 바꾸려고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자고 있는데 침대가 진짜 말랑하고 비싸면 다 좋은건줄 알았거든 근데 나한테 맞는 침대를 사야되더라구요 오히려 소파에서 잘 때가 잠을 더 잘 자요 요즘 잘 때마다 등이 베겨가지고 등이 너무 아파서 도중에 깬단 말이야 그래서 좀 맨날 막 방송할때 졸고 그랬는데 저 집도 다시 한번 뒤져보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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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선 찾는거는 진짜 통편집 해야되겠는데 솔직히 이런곳에 전선이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봤을거야 안보고 지나쳤을리가 없어 전선을 만들수는 없니? 전선을 무지성으로 그냥 막 다 싸돌아당기면서 파밍을 해야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님 네? 기존에 플레이했던 사람들은 뭐 다 나가 뒤지라구요? 질공 질공 맛있네 러그 씹기 착한 어린이는 따라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주워도 변화가 없어 러그 맛있다 쩝쩝 펜치 집안에 있을까 물이 모자라네 언제 또 이렇게 물을 마셨지 그러면 존맛탱 변깃물을 떠가면 되지 I need to drop something 이런 거 다 정리해 주자 아주 집이 지저분해요 지하실 있는 집이 이 집이었나요? 아니요 이건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 딸려있는 집은 꽤 많아서 정확히 어떤 집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군요 왜 이건 또 분해가 안되냐 아니 진짜 전선이 없나봐 다른 다른 마을 가서 가지고 와야 되나 아 꼴치가 아프네 아 감자 자루가 있어 오 와 뭐야 감자가 한 4개 있는데요 우와 대박 이렇게 생겼구나 쩐다 감자 다섯 개 있었네 감자 자루 감자 자루 감자 자루 잘 숨겨져 있을거야 여기 눈 밑에 숨어져 있을거라고 없어? 진짜 없어? 미친 게임 여기가 무슨 동굴이지? 여기가 어딘지 알겠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다 여기가 아마 여기가 아마 신비로운 호수 쪽으로 빠지는 동굴일 거야 아니면 쓸쓸한 들판이거나 쓸쓸한 들판으로 빠지는 동굴인 것 같다 이 동굴이 이 동굴이랑 이어질 거예요 여기에 아마 전선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전선 여기에서 고쳐가지고 좀 그 버리고 오지 않았나? 아 저게 가야 돼? 진짜 저기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갈까? 하아... 가자 그래... 오늘의 목표 전선 얻기 가자 아 이거 뛰면 안 돼 뛰면 금방 지치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걷는 게 최고야 아 그리고 무게를 확실히 줄이고 가야겠어요 아 일단 봉거지까지는 뛰어가자 봉거지까지 가고 아 이게 이렇게 꼬이네 하... 골치가 아프다 스위치는 눌러놓으면은 자동으로 걸어가게 하는 키가 있던데 근데 PC는 없겠죠? 그런 게 있어? 컨트롤 키 지정 자동 걷기가 있네? 제트키 제트키를 누르는데 왜 반응이 없냐? 자동 걷기라며 자동 걷기 어떻게 쓰는 건데 반응을 안 하는데 왜 사람을 설레게 하지? 진짜 딱 한 번씩만 집 한 번 싹 둘러보자 자동 걷기 생각보다 별로 없네 근데 왜 이렇게 다 건방지지? 와... 맞았는데 잠깐만 얘 도망가면 안 되는데 분명히 피가 튀었는데 그냥 날 덮쳤어 야 아니 왜 하필 그리로 튀세요 근데 여긴 어디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야 아니 화살 꽂힌 채로 가면 어떡해 요거 너 뭐가 찢어졌냐 또 아니 오늘만 옷이 지금 몇 번 찢어지는 거야 뭐야 여기 길이 아치? 처음 보는 길이 그래봤자 주유소잖아 그래봤자 주유소잖아 저기 쓰러져 있는 늑대인가? 아닌 거 같은데 어디로 갔어? 아 두릅게 많이 뛰어갔네 진짜 아이씨 아 내 화살 아 나아직 누나 아 내 화살 돌려줘요 아니 죽으려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이렇게 어디 갔어? 내 발자국 어? 발자국이 사라졌 다시 생겼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간거야? 왜 이렇게 팔팔해? 이거 어떻게 밤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밤되는 거 아니야? 어 저기있다 아유 진짜 멀리도 돌아갔네 아유씨 이거 하나 먹으려고 봉고지 가서 여행 떠날 채비를 합시다 아유씨 이 고통도 지나면 순간일거야 지금은 엄청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좀만 버티자 그리고 앞으로 전선은 휴즈는 그렇다치고 전선은 진짜 꼬박꼬박 챙겨야겠다 전선이 되게 생각보다 흔하지가 않네 자 여기서 버릴거 다 버려보자 책도 버려 무게를 지금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야돼 물좀 마시고 조명탐 버려버리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옷 수리하자 요즘에는 옷 수리하면서 실패하는 거를 본 적이 없네 되게 좋다 성공률이 95%라 그런가 밀실 공포증 위험이 걸렸네 왜지? 지금까지 계속 밖에만 있었는데 뭐지? 왜 그러시는거죠 저한테? 왜 세상이 날 얻까 아냐? 일단 잠은 자고 봐야지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아 그냥 날씨도 괜찮은데 차에서 잘까? 괜히 밀실 공포증 더 늘리지 말고 차에서 자자 널린게 찬데 근데 갑자기 엄청 날씨가 안좋아질 수 있으니까 다섯시간씩 끊어서 자 보자 아니 왜 시간을 보내 이 멍청 잘자요 어때? 괜찮아? 잘만해? 개따듯해 푹 차 안죽겠지? 좋아 이랬는데 진짜 죽어버리면 아우 상상만해도 끔찍하네 아무것도 안보여 자 물 끓여놓은거 챙기고 먹을거 이런때야말로 소금크래커와 군용 휴대식량을 챙겨야할 때 이거 하나 먹어주고 와 이거 남길거 같은데 와아 이거 하나를 다 못먹네 미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자 짐을 최소화하고 여정을 갑시다 일부러 밤일찍 출발하고 있어요 잘 안보이시죠? 어차피 이 구간은 다 통편집 될 구간이라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소리만 듣고 계시면 됩니다 아 멀다 오 오 좀 치했는데 눈 감고 돈을 보낼줄 알다니 오 오 근데 좀 많이 어둡긴 하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도 도토리나무가 있네. 도토리로 뭘 만들 수 있더라? 도토리 팬케이크, 메이플 시럽과 식용유. 도토리 국 같은 건 못 만드네. 식용유가 있으면 도토리 배넉, 도토리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군요. 식용유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려나? 진짜 기적같이 여기에 전선이 있으면 진짜 진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잊을 리가 없지. 여기서 한숨 자고 가자. 밝아졌다. 어? 저기 꿩이 잔뜩 있는데 꿩 맞아? 근데? 잡았다. 얘들 안 도망가네? 아 오케이. 마지막 한 마리는? 총으로? 좋아. 세 마리 잡았어요. 근데 비둘기인데 아무리 봐도 꿩이 아니라? 그죠? 꿩이네? 비둘기잖아.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가져가자. 주섬주섬. 수확하기. 고기. 쇠고기. 와, 깃털 4개. 1시간 41분? 야, 닭, 닭털만 뽑는데 1시간 반이 걸려? 미친 거 아님? 아 이거 수확하다가 하루 다 가겠다. 어어? 날씨 또 요상해진다? 아 근데 이거 수확을 안하면 너무 무거워지는데? 고기를 버리고 털만 뜯어. 어? 생각해보니까 꿩고기로. 껌고기로 껌고기로 국물을 우릴 수 있구나 껌고기 스튜 어 껌고기 버리면 안돼 주섬주섬 오어어어어 너 반쪼가리 어디갔어 일단 어차피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지?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내려놓을게요 이거 다 수확하고 솔직히 고기 수확하는거는 진짜 얼마 안 걸려서 야 1.1키로 튼실한 애가 내려놓기 하시고 잘있어 갔다올게 깃털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개선된 털 챔낭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대 그럼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해도 되는 거네? 해버릴까? 나중에 시간 보내고 싶을 때 그때 하자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전선 하나가 이렇게 나를 억가하네 아 속상하다 진짜 부지런히 가자고 여기서 무게 줄이려고 막 이것저것 버린 흔적이 보이네요 전선 잠ga 한술 또 restoration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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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동굴이야? 엥? 저기 동굴이 있었네? 아 이 동굴이 이 동굴이 이 동굴이구나 엥? 엥? 뭐야 이거 아 뭐야 왜 비어있어 짜증나게 얘는 왜 찢어질라 그러냐 별건 없네 급하면 여기에서 쉬었다가 로프 타라 뭐 이런 용도로 만들었나봐요 우리가 가려는 동굴은 여기가 아니었고 저기 올라가야 돼 와 좀 높은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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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에에 으으으 하아 극 피곤해 지메가 근데 근데 이 먼 길 돌아서 저기 딱 갔는데 저기도 전선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건 아니겠지? 내 기억상으로는 저기에 퓨즈랑 전선이 되게 많이 보관을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을거야 진짜 갓댐을 가야되나? 와...댐까지 가는거면 정말 선을 한 350개는 넘었다 진짜 그건 아니야 지도 한번 작성하고 갑시다 어우 역풍... 어우... 어차피 아 여긴 뭔데 이렇게 맵이 넓게 보여? 저, 저기도 갈 수 있는 지역이었어? 여기? 어? 여긴 뭐지? 저기 뭐야? 뭐가 있기는 하네? 뭘까? 뭐 좀 궁금하다 이렇게 내가 안 본 곳이 많다니 뭐 어쨌든 저기는 좀 나중에 가보도록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이고 피곤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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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헷갈려 아 아 아 쓸쓸한 들판 쪽에 있는 동굴이 그러면 블릭 인넷이랑 통하는 거고 마운틴타운에 있는 동굴이 신비로운 호수 쪽이랑 연결이 되나보다 그런갑다 내가 또 착각했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전선 같은 건 없는가 숫돌이다 새거야? 와 나이스 오 뜻밖의 수확이 음 좋은데? 일단 자죠 캐비넷에 혹시? 그럴리가 저렴 부츠 있네 어 뭐야 군용 휴대식량 하나 새건 줄 알고 하나 추가로 더 들고 왔는데 둘 다 먹다 남은 거였네? 이런 썩이 밥이 모잘라 어떡하지? 둘 다 후식이었어 전선이 왜 필요하냐고요? 어 어 그걸로 국 끓여 먹으려고요 전선국이라고 엄청 맛있고 영양가 좋은 거 있거든요 이걸 믿는 순둥순둥한 장작은 없겠지? 이걸 믿는 순둥순둥한 장작은 없겠지? 어 어 요 여기가 어어 어딜까 이 어 어 오 있다 플 ludzie 이 이 이쪽 이 전 전파탑? 송신탑 같은게 있는데 그거 고쳐야되거든요 그거 부품이에요 1시간 하고 오! 불피우기 레벨 4 나이스 아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인다 어? 뭐야? 여러분! 이거 패치되서 그런가 금고가 잠겨있네요? 엥? 금고가 두개야? 아 뭔가 이상한데? 얘 왜이렇게 달달거려 근데? 어 지금 버그로 금고가 두개인가 봐? 어? 그러네 야 금고 열렸을 때 문 두개 하나 더 있는데 있는거 보이지? 야 이거 패치되면서 금고가 두개로 바뀌었나봐 중복되어있네 열어보자 어어어어어어어엉 몇이였냐? 10 10, 20 이런 C 10 20 22 오케이 와 완전 세거 메이플 시럽 이게 다야? 미친 상자 부수자 와 얼마나 남았지? 30분 남았네 야 그러면은 침낭을 딱 30분만 더 해보자 제작하기 됐다 이제 침낭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미완성 침낭으로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그냥 지금 다 해버리자 어? 응 깔끔하게 2.5시간 딱 개선된 털 침낭 땅땅 낫 되고 잠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물 한 잔 딱 마셔주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밥이 없네 밥이 꽝 언제 잡았냐고요? 방금 전에 우매한 녀석 방송 집중 안하고 뭐 했노 메이플 시럽 마시자고? 싫어 나 이거 요리할 때 쓸 거야 싫어 아 썩은 메이플 시럽으로 요리가 가능해요? 아마 그럴걸요? 야 썩은 고기도 구우면은 다시 멀쩡해지는데 메이플 시럽이라고 다를까 아저씨 엉덩이 만져도 돼요? 이미 만져네 쓰레기 게임 오 사슴이다 사슴 되게 강해보인다 이거 메이플 시럽 90일 넘으면 다 썩을 거라고? 하! 유가미군 이거는 방금 금고에서 막 꺼내온 시럽이어가지고 아주 빳빳한 새거라고 약간 버그썩 아이템이라 저게 맞아요 업데이트로 금고가 이중으로 생기게 되면서 금고 안에 금고가 또 있더라고 야 그렇게 딱 생각하면 그러면은 갓댐에 있는 금고도 또 중복으로 되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오 그럼 금고를 다들 한 번씩은 다시 파밍을 해야 되겠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흘리면 덜렁당크에서 제일 빡치는 순간이 뭐예요? 지금요 전선 하나 때문에 이 난리 치는 거요 아 진짜 전선 씨부랑탱 울지마 내가 더 울고 싶어 너흥 וכ 어떻게 다시 dass 늑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그래도 우리 장작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만족합니다 폐가에 탄약이 있지 않았냐고요? 너 내가 돌아갔는데 탄약 없으면 넌 뒤진다 50만원 후원할 준비해라 근데 탄약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사랑을 줄게요 가성비 손해 내 사랑을 어떻게 어? 와 깜짝이야 와 와씨 아살아살았다이 와 몸에 화살 박힌 채로 나한테 막 뛰어오네 막 움찔움찔 하는데? 죽었다 왜이래 무섭게 고기나 구워먹을까 지금? 시간도 많은데 2키로? 엉덩이에 박힌거 회수 안한거 같다고? 너네 회수했으면 뒤진다? 자 화살 3개 장전 딱 하면 2개 됐지? 아 원래 화살은 장전 하기 전에는 3개로 보여요 야 그리고 탄이 어딨어? 이거? 이게 탄으로 보여? 이거 총에 넣고 쏘면은 진짜 걔 강력할 것 같긴 하다 아 어디갔어 탄 얘기한 사람 빨리 나와자 아 후원 충전하고 있구나 나한테 후원하려고? 그래 형이 기다려줄게 아 뭐 어디있다는 거야? 뭘 보고 착각한거지? 뭘 본거야? 학생이라 돈이 없어? 아 인정 학생은 돈을 소중히 해야지 학생 아니었으면 팍시 그냥 집문서 뜯으러 내가 집까지 방문했을텐데 학생이면은 봐드려야죠 아니 근데 진짜 뭘 보고 착각한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탄약이 보였어? 탄약처럼 생긴게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거야? 스토브앞에 작은거? 스토브앞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넘어가자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싶지 않아 갈 길이 멀다 얘들아 부지런히 걷자 아 나 낚시도구까지 다 버리고 왔는데 낚시도구는 좀 챙겨올걸 그랬나? 아 근데 여기까지 올거라고 난 정말 생각도 못했어 정말 상상도 못했다 회장님 근데 자동 걷기 이동은 사용 안하세요? 아니 이거 쓰고 싶은데 Z키라고 설정이 돼있거든요? 컨트롤 키 지정 Z 근데 안돼 뭐 어떻게 쓰는거야 이거? 옵션에서 설정을 해야된다고요? 뭐.. 뭐 어떻게 하는데요? 자동 걷기 아아 자동 걷기 버튼을 누르면 멈추기 전까지 현재 진행방향으로 계속 걷습니다 멈추려면 버튼을 한번 더 누르거나 진행방향을 전방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오오 이런게 있네 켜기 써보자 오 걷는다 걷는다 오 이제 걸으면 안될 것 같다 야 야 자동 걷기 좀 써볼라니까 왜 와서 난리야 콧구멍에 화살 쑤시기 와 자동 걷기 개편함 나 방향키 안 누르고 있는데 와 여기 도토리 밭이에요? 어? 아! 아니 이거 주워야돼 야야야 아이 멈춰 이따 어? 걷는거 멈춰 걷는거 멈추라고 걷는거 멈춰 걷는거 멈춰 야! 야 근데 화살 안풀어진다 아이 화살이 너무 사기가 됐는데요? 야 근데 여기 도토리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아 도토리야? 아니 막 조준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겨 아니면 이게 패치 이전에 만들어진 화살은 내구도가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던가 아니 근데 아까 부러졌다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부러지는게 난 확실한거 같애 이제 자율 운전 모드 킬줄 알았으니까 졸음운전 안하게 조심하자 원래 이런때에 더 위험해지는거 알지? 아 근데 나도 진짜 자율주행 모드 되는 차 한번 사보고 싶어 어떤 느낌일까? 그냥 고속도로에서 탁 자율주행 모드 켜놓고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목적지라는거야? 그게 진짜 그렇게 돼? 너무 신기해 자율주행 되는 차량 갖고 계신 장작분 계세요? 자율주행 되는 차량 갖고 계신 장작분 계세요? 뭐 뭐 어? 뭐 어? 어 어 저기 날라간다 까마귀들인가? 크루즈 말고 그냥 자율주행 말하는거죠? 크루즈는 그냥 속도 유지 하는 모드인거고 자율주행은 차가 앞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멈추고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내 목적지까지 지가 알아서 막 가는거를 말해요 크루즈는 내 차에도 있어 크루즈는 내 차에도 있어 크루즈는 내 차에도 있어 테슬라 렌탈에서 한번 써보라고? 음 렌탈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빌려쓰는거는 찝찝해 난 내꺼 아니면 쓰기가 싫어 아는 동생이 자율주행을 쓰는데 아주 잘 쓰더라구요 야.. 근데 진짜 과학 기술에 발전이 눈부시다 눈부셔 이거 쉬프트 누르면 달리냐? 오오오오 야 이거 자율주행모드에서도 쉬프트를 누르면 달리네? 안풀리고? 풀릴 줄 알았는데? 대략적으로 핸들 잡고 어느정도는 컨트롤 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씨 그럼 자율주행이 아니잖아 보조주행이지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떠들다보니 어느새 벌써 도착을 했네요 이제 전선만 찾으면 된다 전선이 어디 있을까 전선선선선선 이게 이번에 패치되면서 아이템이 좀 더 추가되기도 했을거니까 꼼꼼히 봐보자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들이 좀 많아졌어요 전선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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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를 다녀 의의도치 않은 철편이야? 미친 대박사건 그리고 여기있는거 다 치워버리자 예전부터 이거 너무 하고싶었어 찌져 안보여 hasta 다진마 다진마 yat 반가운 집 일 일 어 나 배고파 어 든든한 만료 되어버렸다 잣댐 신경 안쓰고 다 부숴버리다가 아이고 이런 어떡하냐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서 아주 여유롭게 파밍하고 가주마 여긴 또 왜 안뒤졌었냐 커피통 전선 나와라 아 전선 어쩔거야 갓댐에 전설 만 전설? 전설? 전선 많다메 어떤 놈이 그랬냐 여기도 잠겨있나요? 아니 여기는 또 금고가 중복이 아니네? 안에 금고가 또 없어 진짜 그냥 버그였나? 거기만 부분적으로 버그가 일어났나봅니다 어? 와 이런거 왜 다 놓치고 갔지 내가? 이 시체 왜 처음 보는거지? 뭐야 무서워 새로 생겼나봐 나 여기서 고기좀 구워먹자 나 여기서 고기좀 구워먹자 나 여기서 고기좀 구워먹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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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마려 나 됐어? 화장실 갔다 아잇 이렇게 나왔다 바로 먹어주고 음 늦었어 왜 이제 서야죠 너 밤이네 벌써 아 밤인데 어차피 어둡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이 없네 나 기름 놓고 왔는데 응 아니야 잘 챙겨왔어 전산을 마저 찾아보자 야 아니 근데 진짜 땜에 전선 많다고 하는 놈 누구냐 진짜 있긴 있어? 밑에 있어? 아니 전선이 어디 있다는겨 아니 난 땜에 전선이 많다는 얘기만 듣고 여길 왔드만 전선이 전선이 하나도 없어 불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진지하게 조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나 아 뭐 여기까지 온 거 한번 끝까지 보자 여기 부서 무수면은 총알 하나있다? 봐봐 이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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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딱 랜턴을 틀어주면? 짜잔 아무것도 없네 침으로 침으로 이게 패치돼서 그래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다고 왜 이렇게 먹어 근데 이거 다 부수면 밑에 뭐 있을 것 같지 않냐? 안그래도 지금 개피곤한데 빨리빨리 다 부숴버리고 좀 잠이나 잘까? 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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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에는 전선이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지금 확인했고요 지금이라도 쓸쓸한 들판으로 갑시다 아 댄 외부로 가서 한번만 보자고? 흠 아 일단 이 방향이 아닌데? 그럼 뭐 한번 확인하는 것쯤이야 댄 외곽 여기 말하는 거지? 천이 몇 개 있지? 헥! 천 하나밖에 없네 달빛을 벗삼아 가자 기름 아깝다 기름 아깝다 내 목숨까지 날라가게 생겼다 그냥 키자 도착해 자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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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누가 땜에 전선이 딱 그랬냐 어? 아 난 누가 얘기한지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진짜 그 새끼 왜 대답 안 해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어디서 들은 정보야 이거 헛걸음 개씨게 했네 바닥에 깔려있어서 드립으로 한 말이었다고? 야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거 드립이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착각을 안하잖아 왜 계속 입국 다 타고 있어 내가 여기에서 파밍을 다 할 때까지 미친거 아님? 일단 다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자자 내 침낭 어디갔어? 아 어? 이거 왜 여기 없어?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침낭이 개선됐으면은 퀵슬롯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신 아이템이라서 그런가 안 되네 이게? 와 침대 온기 보너스 원래 4도인가? 5도인가? 그런데 많이 오르네요 이거? 좋다 엄청 따뜻한데? 난 잠부터 자고 배고픈 게 문제네 배고픈 게 문제네 침낭 내고도 떨어지니까 본 온도 떨어지네요 원래 그랬어 모든 아이템들이 다 그래요 옷도 그렇고 돌아가자 이 소리는 좋지 않은데 역대급인데 날씨? 일단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 죽어있는 시체 좀 뜯어먹어야 쓰겄다 는 인간이었네? 그렇다고 식인을 할 수는 없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서워 이런 날씨에 돌아다니면은 뭐 산사태라도 일어나냐? 소리가 왜 이렇게 살벌해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런 곳에 먹을 거를 한두 개씩 남겨놨을 거야 라고 믿고 있어 멍청하게 눈에 보이는 거 족족 다 들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고 미친 아무것도 없네? 어휴 추워 아휴 추워 튀겨먹으면 맛있다고 했어 튀기자 어떡하지 일단 2시간 정도 잠을 자보자 자고 일어나면 조용해져 있을거야 어? 진짜 조용해져 있는데? 오 개꿀 좋아요 쓸쓸한 들판으로 다시 빠꾸합시다 자... 자율주행 모드 온 저기 암사슴 3마리 있다 한 마리만 잡아서 먹자 좀 고개가 너무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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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다 도망가네 아이고 이 썩을 놈들 눈치는 개빨라가지고 어그로 풀렸죠? 얘네 뒤졌어요 급하니까 그냥 총으로 잡을까 아니 덜렁다 그 헌터에 자존심이 있지 어... 어... 저... 선생님? 야... 아니...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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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크흫흐흑 잠깐... 선생님! 선생ni'' 으아아앜! 야 안되겠다 쟤는 포기하자 어 피를 흘리고 있는 사슴이 쟤냐? 쟤 아니고? 쟨.. 쟨거 같.. 어? 뭐야 피.. 지금 화살이 꽂혀있는 사슴이 누구야? 쟤 아니야? 왜 가다가 멈춰? 원래 꽂혀있는 애는 죽을 때까지 뛰는데? 쟤 아닌가? 몰라 어차피 화살 부러지지도 않는데 아끼다가 똥되지 말고 그냥 막 쓰자 그럼 어차피 가면은.. 어.. 어.. 선생님.. 아니 왜 이렇게 다 강철몸이세요? 왜 안죽어? 어차피 쎄쎄한 들판 가면은 많아 화살 많아 거기에 내가 쟁여둔 화살들이 있어 아 미쳐버리겠네? 쟤 뭐야 바위를 뚫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뭐지? 강하다 이제 화살 쓰지 말자 사슴 잡을 때는 아.. 난 속상하네 야 리볼버 탄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50발이 있네? 아.. 아.. 역시 부들개지 형님이 짱이었어 부들개지나 먹을 걸 아 나 도토리 주선 거 있는데 물 끓일 때 같이 끓여서 먹을 걸 그랬나? 삶아가지고 그러고보니까 이 주변엔 우엉이 안보이네 와 자율주행 켜놓으니까 좋긴 하다 혼자 알아서 가라고 하고 난 기지개도 피고 말이야 실제로 부들개지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걸 왜 먹어요? 맛있는 게 세상 천지에 널려있는데 그리고 부들개지의 그 머리통 부분을 먹으면 안되고 벌롱다크에서도 부들개지 줄기를 먹어요 줄기 부들개지 케찹 뿌려서 먹으면 존맛이라고? 많이 먹어 내가 사줄까? 그 전에 팔긴 하나? 부들개지 많이 있는 곳에는 진짜 엄청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부들개지들이 아우 느려 지금 역풍이어서 더 느린 것 같은데 아 왜 낚시도구를 다 두고 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부들개지 파는데요? 아홉 줄기 1묶음 상품가격 7,500원 진짜? 와 부들개지 줄기를 파는구나 신기하다 인벤토리에 산삼같이 생긴 거 뭐예요? 산삼이요 살다살다가 덜렁닥크 오래 하다 보니까 산삼도 발견하더라고요 보여줄까? 산삼 산삼 봤지? 여기 있네 산삼 구라고 우엉 줄기입니다 우엉 줄기가 아니라 우엉 뿔이요 부들개지 줄기줄기 하다 보니까 우엉 줄기가 돼버렸네 이번에 패치돼서 나온 거라서 다들 좀 생소할 겁니다 김밥 재료 중에 최악이라고? 우엉이? 우엉 맛있는데? 애기 입맛이구나? 아직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인생의 쓴맛을 느끼면은 저런 것들이 다 달게 느껴진단다 술도 달고 전 오이를 제일 싫어하는 편?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거든지 그 식재료 단일로 먹으면 다 쓰레기야 근데 같이 먹으면 굉장히 새로운 맛이 나요 그래서 김밥도 그 재료가 여러가지가 들어가서 그 조합을 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맛이다 김밥 자체의 맛 자 쓸들 도착했고요 여기야말로 진짜 전선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난 제일 신기했던 게 내가 원래 김치를 그렇게 안 좋아했어 근데 김치랑 라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완전 그냥 완전 다른 맛이 나는 거야 김치가 그래서 아 이 음식의 조합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깨달아버렸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라면에 김치 먹고 싶네 두부김치는요 두부김치 좋지 맞아 두부만 먹은 맛없고 김치만 먹어도 별론데 두부김치 두부김치 그 두부의 포슬포슬하고 커서한 맛이 김치랑 사악 조합을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픈가봐 아 진짜 힘드네 하..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 짜파게티에도 김치 진짜 진짜 잘 어울려 짜파게티 김치 조합 미쳤다 아 진짜 파김치 하하하하하하 짜파게티는 그냥 김치도 잘 어울리는데 파김치가 최고야 킹갓 제너럴 엠퍼로 끝판왕 좋아 하하하하 야 이거 자율주행 진짜 좋다 키보드 계속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돼서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아가네 하하하하 달리기도 자율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달리기는 그냥 shift 가끔씩 제가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 달리기까지 자율이 되면 그거는 좀 위험할 듯 있으면 가끔씩 쓰긴 하겠다만 얘 왜 이렇게 살벌하게 있냐? 아 좀 무서워 눈빛 좀 봐 뭐야 왜 이러고 있는건데 아 좀 뜯어갈까? 밥이 없지? 응 그래 이런때야말로 뜯어갈 때 아이씨 꽝꽝 얼은거를 나이프로 가져갔네 멍청하게 원래 저렇게 꽝꽝 얼은 시체는 도끼로 파밍을 해야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저번에 알려드렸죠 저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다 온거 참 좋은데 아 다시 갈 생각하니까 어디 저 무스냐? 사슴이냐 무스냐 무스 같은데? 아무리 봐도 무슨데?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거꾸로 봐도 굴? 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봐도 무슨데? 그치 오늘 무스 고기 파티 고고 가죽이 쓸 일이 있나? 무스 가죽 가방 외에 또 쓸 일이 있어요? 무스 가죽 망토가 있네? 근데 쓰레기잖아 무게는 또 뒤지게 무겁네 그냥 고기나 먹자 아니 왜 니가 난리야 좋아 우와 눈 맞췄다 으악 미안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나 안 죽겠지? 에이 무스 앉아서 뭐야 우와 원샷? 대박 뭐지? 새끼 무스인가? 아닌데 겁나 튼실한데? 크흐흐흫 크리티컬이 떴나? 한 20km만 파밍하고 왜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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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만 가져가면 되게 안 되겠다 freaking 아휴 무거워 씨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달팽이가 더 빠르겠어요 아 말하는거 너무 웃긴데 지도점 안달고 음 여기로 쭉 직진하면 동굴 나오네요 저긴가봐요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 계속 좀 버려봐 아니 다 버리니까 다 버려도 무거워 아니 뭐야 이게 야 아 지금 그 뭐야 든든한 버프가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아 힘들다 진짜 실수 한번 딱 그 순간의 굶주림으로 든든함이 탁 풀리는 순간 힘에 그 몸에 희마리가 탁 빠져버려가지고 애가 힘도 못쓰고 와 물좀 마시라고 물 다시 힘내서 가자 아이 장작도 좀 캐가야되는데 야 우리 지금 다섯시간째 게임중이야 미친거 아님 야 진짜 시간 뭐 뭐 어떻게 된거야 어 45분 그 중 오늘 내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다 왔다 gide paralyzed 괜히 힘주게되네 여기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냐 왜 안 눌려 와 무스가 좀 크긴 크다 저번에도 여기에서 무스 한 마리 잡고 여기서 갈비뼈 두 개 나간 채로 요양했잖아요 그때 얻은 내장인가 봐요 56분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화살도 이제 슬슬 갈 때가 됐네 뭐야 숫돌이 망가졌네 아니 16%나 있었는데 한 번에 망가졌다고? 왜죠? 뭐 어쩌겠어 도끼나 계속 갈자 나 책도 버리고 왔어 다섯 번만 더 갈면 돼요 플레임님 나뭇가지 사이에 책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나 안 읽은 책 절대 안 버린다고 저거 읽은 책이야 보여줘? 롤롤롤롤롤롤롤롤 에잇 달달하고만 이거디 간만에 무스 고기네 하늘색 이쁘다 뭐야 이거 왜 벌써 다 익었어? 아 무게가 조금밖에 없었던 거구나 엥? 왜 사슴 고기가 같이 있냐? 아 나 아까 사슴 고기 파밍 했었지? 참 질겅질겅 아이씨 이걸 남기네 그냥 쳐 먹어 하하하하 아 이걸 왜 남겨 총도 좀 닦아주고 칼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네 와 하하 치아 이 치아 치лом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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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도 끓여야 돼 아휴 숫돌 하나 먹자마자 바로 다 써버리네 아까워라 숫돌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옛날에도 그랬나? 1회차 때는 뭔가 되게 널널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1회차 때보다 더 오래 살고 있나? 진짜 늑대산 한번 가야겠다 거기서 숫돌 한 20개 들고 오자 숫돌 제작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숫돌은 제작 못해요 어? 갔다 와야 되겠는데 이거? 아 개피곤한데 잠깐만 근데 이거 벙커 위치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이 파란색은? 어? 찾아가보자 이게 벙커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 그냥 이제 이 표시만 보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건데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하면 안 잡히고 이렇게 하면 잡혀 내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지금 무기 없는... 근데... 어? 무기 없는데... 벙커를 만약에 발견했다 치더라도 못 주워 올 것 같은데... 고기는 뭐 지금 포기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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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언덕 너머에 있는데? 엥? 여기도 동굴이 있네? 여기가 어디지? 여기 이런 동굴이 있었네? 이게 다른 맵으로 넘어가도 이게 유지가 돼요? 안되잖아 뭐지? 얜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게 건너편인 것 같아 이쪽? 이게 맞아? 뭔가 되게 이상하게 알려주는데? 어? 지금 오면 안되는데? 오케 각성 늑대여도 나 라이플레벨 4야 계속 이 산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니요? 아니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딱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 산을 어떻게 오르지? 그냥 포기할까? 아니 길이 아닌 곳에 애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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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릭 인렛으로 인도하는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실내에서는 작동 안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아닌거지 저 안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거죠 이게 피곤해 그냥 자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너무 아쉽지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 그렇다고 동굴을 뚫고 저 건너편 블링일레까지 가자니 진짜 걔 오바 세바야 내가 죽고 말걸? 지금 든든한 버프도 없고 너무 무리야 뭐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요차저차 해가지고 벙커를 발견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건 별로 없을거라는거지 지금 상황에 안가는게 맞아 너무 미련같지 말자 오로라는 또 언젠가 분명히 뜰테고 파란색 발견하게 될 때가 있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산을 오를 수 있는지 길을 한번 좀 찾아보든가 아이씨 다 탔네 아.. 아쉬워라 이제 물 끓여주고 이제 물 끓여주고 음야 피곤하다 잘까? 좀 걸릴거 같은데 한시간만 자자 아 나 이거 슬롯 없는거 좀 빡치네 어? 그리고 얼음낚시 구멍이 있네? 이거 물가에서 이제 내가 구멍을 뚫어서 할 수 있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원래 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어 이번에 낚시 줄 막 패치되고 그럴 면서어서 보니까 내가 뚫을 수 있게 됐나봐 아지? 2시간 잠자면은 물 딱 되어있지 않을까? 미쳤죠? 좋다 좋다 이제 푹 자자 아씨 미련 남는데 아니야 그냥 자자 물 너무 많은거 아니냐구요? 물 너무 많은거 아니냐구요? 뭐 넉넉하면 좋잖아요? 이거저거 먹다보면은 또 금방 다 줄을텐데 아씨 개무거워 물 내려놔 자 이제 아까 어... 아 일단 쭉 한번 둘러보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일단 우리가 가야되는 전선이 있는 쪽이 저기야 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볼게요 든든한 버프는 끝났는데 한번도 이제 굶주린 상태가 아니고 3일 정도를 유지하면은 든든한 버프는 다시 생깁니다 금방 생겨요 얘 약간 사람 얼굴 같이 생겼다 흠 이러고 있는 표정인데 뭐지? 와 진짜 찻될뻔했네 와 와씨 여긴 항상 조심해야돼 먼지 어디서 무너질지 몰라 아 왜 안올라가죠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 어? 없네 어? 가비 아니 전선 하나 먹으러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정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야 야 전선 고맙다 어? 니놈 하나 때문에 내가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이 여기 뭐가 있었니? 가족? 가족 몇 개 있어? 3개? 그냥 가자 야 근데 우리 지금 게임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히쁨이가 지금 옆에 와가지고 계속 외식하자고 쪼르고 있어 아니, 자기 목을 쪼르는 거야 쿼 쿼 ㅋㅋ 머기 여긴 이 없는데 토할거같애 작년 마크했다고? 응 요즘 히쁨이가 마크 방송을 열심히 하더라구요? 이제 히쁨이도 마크 유튜버가 되는건가? 3D 멀미 있는데?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져 토할거같애 지금 저기 울릉울릉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말고 깨작깨작 해야지 그래 지금 한 1시간 반였나? 다왔다 아 드디어 전선 있는지만 확인하고 히쁨이랑 외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아이템 흩뿌려져 있는거 봐 자 이거 열면 나오거든요? 아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대박! 아씨 이거 하나 먹으려고 lü어어어어얰 으어어어우 아이고 자 진짜 힘들었다 결국엔 먹었다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어이 미친 왜 죽여 저 쟤랑 쟤랑 부부일수도 있잖아 저 늑대는 남편을 잃은거라고 남편이 나한테 바람필려고 다가왔잖아 대화로 잘 얘기를 했어야지 뭐들 감히 건방지가 바람필려고 해 잊을라고 이것도 버그로 이중겹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응 아니야 확실히 그것만 버그였나봐요 일단 전선을 얻었고 이제 뭘 해야되지 활을 좀 만들고 활이 아니라 화살 화살이 왜 열개나 있죠? 넌 어? 자기야 와이프가 복수하러 왔어 불쌍해 같이 보내주자 어? 한 대 맞으니까 바로 도망가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더럽게 한 다섯개만 가져가자 아.. 여기 아이템 진짜 빡세게 넣어놨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여거 미안해 난 틀렸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리고 두고 갈 수 있는 거 다 두고 가자 여기 왠지 또 올 거 같애 아 여기 아이템 쟁여논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게 될 줄 몰랐는데 괜찮네요 자기야 나 이제 금방 마무리하고 갈게 자기도 준비하고 있어 철편은 버려야겠다 이거 다 썼다 자 이제 저장하고 기름도 있네 0.45리터 장난하나 둘이 합칠 수는 없나? 드래그해서 합치기 왜 안되냐고 어? 전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트 당신은 전선을 어디에 썼냐고 4번 물어보셨지만 저는 전선을 어디에 쓰는지 35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뒤질 것 같아요 그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계속 대답해줬어 계속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전선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면 그냥 다시 보기 해봐요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죄송하죠 너무 갑자기 급발진한 것 같네요 저 장작분이 물어보는거는 이번이 처음일텐데 100번 물어보면 그러니까 100명이 다른 장작분들이 각각 한번씩 물어보면 다 똑같이 100번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것이 훌륭한 스트리머 이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목표가 지금 있는데 송신탑을 고치려고 해요 저희 목표 마운틴타운에 있는 송신기를 수리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블릭인렛에서 송신기를 수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호를 조사하라고 나오네? 이건 좀 다른 건가 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먼저 다 가서 송신기를 고치고 다음에 블릭인렛으로 가자 근데 행복한 계곡이라고? 잠깐만 그러니까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 우리가 아까 고치려고 했던 곳이 마운틴타운 그치? 마운틴타운 블릭인렛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을 먼저 갔다가 블릭인렛을 가야되네 오케이 자 저장이 됐죠?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합시다 자 큰 업데이트를 한번 거치고 나서 계속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덜론다크 is from the far territory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재료도 다 얻었겠다 바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밀턴 마을로 잠깐 재정비 좀 하고 아 든든한 버프가 사라져가지고 너무 치명적이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맙시다 시간 지나면 금방 회복될 거니까 가자 뭐냐 이 인삼은 아 이거 우엉이지? 아우 나 이거 그 안 익숙해 이런 그림 처음 봐 덜렁덕하면서 자꾸 돌아가자 아 언제 돌아가냐 또 아 왜 또 역풍이세요 우리 할 거 진짜 짱 많아 그래서 너무 좋아 원래 이런 생존 게임들은 어 목표를 뭘로 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없으면은 되게 노잼이 돼버리고 생존 자체만 생존 자체만을 목표로 뒀을 때 어어? 앞뒤로? 자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것들이 머리를 좀 쓰네 아 무거워 나 달리기가 안 돼 앞에 있는 애가 먼저 다가오는 거 같으니까 오우 야 등에 맞았는데 한방에 죽었어 화살이 만렙이라? 화살 만렙이니 안되나? 아 만렙 아닌데? 어 이번에 만렙 찍겠다 헉!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거 완전 소름 이리와 뭐지? 어디가? 아 근데 늑대 왜 이렇게 많아? 인식 범위는 왜 이렇게 넓어? 거 고에 쪾 아니 왜이래에에 Wang 원래 오랜만에 켰다고 반겨주는 거야 뭐야 가냥인사가 좀 격하다? 어엏?! 아 진짜 그거 뭐 반복노가자야! 경험신호가자! 들어와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시거! 시거! 잠깐만 쟤, 쟤, 쟤 화살! 야! 너 화살 꼽혔어? 야! 아이C! 나 이거 못 쫓아가는데! 이동 속도 늘어가지고! 하.. 그냥 화를 포기하고 빨리 붕대나 감자 붕.. 붕.. 봉대가 없네 감염 감염 됐어 아 나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여정이 그 와중에 화살 만렙 됐네요 빨리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활과 한몸이 되어 마치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웅크린 상태에서도 활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활 속의 만렙이면 웅크린 상태에서도 쏠 수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정확히 화살을 날리는 당신은 이제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웅크린 상태에서 화살 발사 가능 미쳤다 아 이거 반드시 일어나서 쏘는 건 줄 알았는데 우와 이건 너무 좋은데? 이제 풀빈 훗이 됐군요 이제 쏠때마다 훗훗 거리면서 쏴야겠다 뭔 미친 드립이냐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아우 야 이거 너무 느린데 이거 언제 가지? 괜찮아 오늘 시간 많아 느긋하게 하자 앉아서 쏘면 어떤게 좋냐구요? 어 일단 그 이제 초점이 높낮이가 다르잖아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늑대의 정면을 바라보고 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어나면은 사슴이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그려서 최대한 가까이 갔다가 웅크린 상태로 사슴을 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들키지 않고 잡을 수 있겠죠 가까이서 쏠 수 있고 이게 진짜 덜렁닭해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늑대 일어나서 쏘는거랑 앉아서 쏘는거랑 느낌 많이 달라요 앉아서 쏘면은 그냥 늑대를 바라보고 쏘면은 맞고 일어나서 쏘면은 늑대의 살짝 앞부분을 쏴야지 늑대를 맞출 수 있어요 은근히 되게 무섭거든 그래서 언제 돌아가죠? 살려줘 우리 목표가 아 지금 여기에서 이 동굴로 빠지면은 아마 블릭인렛이 바로 나올텐데 지금 여기가 쓸쓸한 들판이고 우리가 이쯤에 있어요 여기에서 동굴을 통해서 블릭인렛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가야되는 곳은 마운틴타운이죠 이게 마운틴타운을 쓸쓸한 들판 북쪽에서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마운틴타운에 있는 밀튼마을은 꽤 높은 고지대에 있고 저희는 굉장히 저지대인 쓸쓸한 들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밧줄을 타야되는데 우린 든든한 버프도 없고 무게가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42키로 뭐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간다면은 얼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떡하지? 너무 머니까 그냥 어... 든든한 버프 생길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쪽으로 갈까? 그게 훨씬 더 재밌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것이요 어제 방금 오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안전하게 가자고? 아 근데 그럼 너무 돌아가야돼 진짜 진짜 너무 돌아가야돼 신비로운 호수에서 그... 사냥꾼의... 사냥꾼의 무엇이냐? 사냥꾼의 오두막 사냥꾼의 오두막 쪽에서 동굴타고 이렇게 가야돼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밧줄을 타야되는건 똑같네 야 그냥 북쪽으로 가자 어 되게 적적하다 맞아 가다보면 든든한 버프도 생기겠지 고기도 씹어 먹으면 무게도 줄을 것이고 어? 봐봐 나 물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꿀꺽꿀꺽꿀꺽꿀꺽 자 2.67L에서 0.21L 밖에 못 마시네 아유 위가 왜 이렇게 작아 팍팍 좀 마시지 조금 있으면 밤이네요 아 근데 난 진짜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 물론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데 왜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의 양은 그렇게 다 천차만별일까요? 심지어 되게 홀쭉하고 날씬해 보이는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많이 먹어 하나님 너무 신기해 다른 다른 위장들은 다 작고 위만 겁나 큰거야? 게네가 먹음직스럽게 먹는 그냥 먹방 같은 거 있잖아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와 아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애 막 이런 자신감을 얻고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딱 먹잖아? 그러면은 한 10분 먹음 그때부터 음식이 진짜 진짜 맛없게 보여 그 먹음직스럽던 음식이 갑자기 진짜 싸늘한 막 음식물 쓰레기로 보이면서 이거 뭐야? 에? 이게 뭐지? 물음표? 여기 이런 통 같은 게 숨어져있냐? 그냥 막 그래 그래서 맨날 후회해 식탄만 드럽게 많아가지고 되게 나쁜 버릇인데 진짜 너무 배가 고파 막 하마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애 그래서 엄청난 자신감으로 나 진짜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하고 음식 딱 시켜놓고 배 좀 차면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시켰지? 이러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 열심히 먹다보면 땀이 막 엄청나잖아요 굳이 매운 거 아니더라도 막 억지로 꾸역꾸역 넣고 있으면은 신체가 부담이 간단 말이지 맞아 라면 두 개 끓이고 후회하고 아아 나 그거 너무 공감돼 짜파게티 하나만 시키면 좀 끓이면 조금 애매하잖아 그래서 아 나 이번엔 진짜 배고프니까 두 개 한 개 끓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애 해놓고 딱 한 개 하고 0.2% 아 0.2 2인분 정도 딱 먹으면 그때부터 나머지 0.8인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고민에 빠져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막 1.5인분 이렇게만 끓여요 아 근데 그럼 나머지는 0.5인분은 봉지에 들어 있잖아 그건 어떻게 보관해 그거 보관하기가 애매해서 막 과감하게 두 개 끓이고 그랬었던 건데 나는 그냥 봉지를 접어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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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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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셔 우와 우와 야 이거 이것 때문에 살았어 진짜로 와 진짜 이것 때문에 살았어 우와 우와 아 나 어지러워 어 나 지금 약간은 정신이 혼미해 다행이다 어 근데 지금 날씨가 점점 안 보여지고 있는 거냐 개고 있는 거냐 이거 내가 봤을 땐 끼고 있는 거 같거든 안개가? 허허 어 아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돌아갈까요? 나도 여기 길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야 나 길 알아 갈 수 있어 걱정하지마 나 음식도 많고 물도 많고 어 난 준비되어 있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나 불면증도 이겨냈잖아 어? 얼마나 대단해 아 내 불면증때는 진짜 레전드였다 그 앞에 하나도 안 보이던 안개 속을 막 뚫고 지나갔더니 한 바퀴 크게 돌아서 내가 원래 있던 집이 딱 나왔을 때 그 그 공포 이래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는구나 싶더라니까 사막에 제대로 된 낯침반 없이 사막에 제대로 된 낯침반 없이 진짜 그냥 망망대해를 계속 직진해서 걷잖아요 그러면 크게 한 바퀴를 돈대요 사람이 완벽하게 직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네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덜렁다크해서 겪게 될 줄이야 진짜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야 ι고 깜짝이야 아유씨 아MY 아이고 빗나가 머렀니에에 元Rd 아유 앉아서 써야되는데 이게 버릇이 안들여가지고 아휴 진짜 아프 다아아 행복해져 어? 잠깐만 야 어? 소독약 다 썼어? 어 한 번 남았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소독약을 다 썼다 야 나 생명력은 왜 이따위야? 그러면은 이끼끼를 찾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쯤인 것 같은데 지도 한 번 그리죠? 어? 정확하죠? 미쳤죠? 이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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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네 야 이렇게 가자 이끼끼 이끼끼 파밍하면서 소독약이 없으면은 대용품을 써야죠 날씨가 아까보다 오히려 더 따뜻해졌네? 색감은 더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데 아니 곧 밤이구나 어하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가지 말고 에 여기가자 여기 기차 탈선된 곳 있거든요 여기에서 잘 수 있어요 자고 뭐 이렇게 가든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여기거든 배고파 와 나 무스 고기였네 늑대 고기가 아니라 이거 배 다 찰 거 같은데 오 깔끔하게 하나 다 먹었다 물 마셔주고 어 좀 가벼워졌어 그지? 이동속도 좀 빨라졌다 무게가 40키요 든든한 버프만 딱 생기면은 적절 몸무게 된다구요 로프 타기 쌉가능 멀쩡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좀 뛰겠습니다 멀쩡도가 바닥을 쳐야 나중에 낮에 일어날 수 있죠 한밤중에 일어나고 싶지 않으면 파밍 막 무조건 해야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서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이끼끼는 든든함이 도대체 언제 생길까? 자고 일어나면 생길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안 생기면은 아마 그 다음날에 생길거야 일단 내 기억상으로 하루는 무조건 지났기때문에 이틀 아니면 하루가 남았겠지 뭐지? 엥? 새 책이네? 나 여기 처음 오니 혹시? 아닌데? 뭐지? 나 여기 책을 버리고 갔을까잉? 뭘까요? 아 진짜 뭐지? 나 책을 안 읽었어 아 못 읽는건가? 아 요리가 만렙이어서 못 읽네 연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럼 책을 태우... 지금 불 붙여봤자 뭐 할 수 있는거 없지 않니? 물을 더 끓일까? 으.... 넙 아 왜 자꾸 침낭 아 침낭 업데이트좀 해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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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침낭 없는 거 보고 진짜 개 깜짝 놀랐네 또 아 근데 이거 업데이트된 침낭 되게 푹신푹신해 보이지 않아요? 하하하 오리지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와 되게 뭔가 두툼해요 보기가 좋음 나 오늘 여기서 잘 건데 음.. 아직은 낮이기도 하고 음.. 시간을 좀 보내보자 음.. 나 활상태 왜이러니? 아까 너무 많이 쌌나? 우리집 매트리스보다 푹신푹신해 보인다고? 하하하하 너도 꽁 잡아서 꽁털 좀 넣어봐 이렇게 될겨 음... 할 수 있는 게 없네 천 조각 붕대를 좀 만들자 붕대가 없으니까 어 우엉도 지금 손질 가능하구요 손질한 우엉을 끓여서 먹는건가 음식 좀 궁금한데 어 여기 갑자기 뻘개졌어 이게 석양이 지나보다 아직 음식 업데이트가 된지 얼마 안되서 좀 헷갈리는데 뭐 천천히 익숙해지자구요 일단 도토리 3개 도토리를 다듬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노 도토리 4개가 필요하네 아니 이건 도토리 가루고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4개네 4개 단위로 해야되네 손질한 도토리 4개 우엉도 그냥 손질하자 3개 쇠질에는 수리 못해요 손질한 도토리 이씨 이씨 이 오 날씨가 애스럽지가 않은데 아니 어떻게 누런 하늘이 됐냐 누런 하늘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불안하다 원래 불안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돼 별일 없을 거야 하자 아우 좀 불안해졌어요 여기가 지금 동굴 깊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 슬립 했다가 하나님 바로 하이파이브 하러 갈 수 있거든요 6시간 정도 조용하네 날씨가 좀 뿌옇지만 치명적인 날씨는 아니에요 좋군요 불 좀 마시고 잘만큼 더 자고 아마 한밤중에 일어날 건데 이제 춥고 시간 때울 거를 생각해보자 진짜 할 거 없어서 액구전 리볼버나 닦네 아니 밤에 돌아다닐까 아 아니야 길을 잘 몰라서 위험해 넌 뭐야? 넌 뭐야? 아니 넌 뭐야? 너 너 왜 내 주머니 들어가 있니? 무려 27개가 버려 어? 이 정도만 보내고 그 다음에 침낭을 잠을 자면 이제 얼정도가 풀인 상태로 일어나겠죠? 좋아 가볼까? 물도 마시고 든든함은 아직 안 생겼네요 아 아마 내일쯤에나 생길 듯 무게 많이 줄었다 그지? 가자 여기 가방이 있네?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저쪽이에요 전파탑 보이죠? 여길 넘어서 이쪽 동굴에 도달을 하면 됩니다 요오케 갈 거 같아요 여기에 보이는 호수들 중에는 무너지는 얼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아마 그래도 무서우니까 너무 당당하게 밟지는 말고 최대한 눈 있는 쪽 밟으면서 가자고 어 여긴 누가 봐도 깨질 것 같이 생겼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어어어어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곰을 쫓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죠? 어그로도 풀렸네요 우리 착한 곰 어떡하지? 다른 길로 돌아가야되나? 총 들고 있으라고? 와... 44발 든든하다. 활도 5개. 53발. 권총 그냥 냅다 갈기면 공 죽지 않을까? 나 리볼버도 이제 만렙 아니냐? 리볼버 만렙이네. 저긴 뭔데 저렇게 까마귀가 날라댕겨? 뭐 죽었어? 저건 시체일까요? 사슴일까요? 시체네요. 나 여기 동굴이 너무 궁금했거든?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로 가서 금속 용기를 찾아서 동굴을 들어가자. 저기 왜 늑대가 죽어있고 나는 여길 못 넘냐? 넘었다. 늑대가... 자고 있는 건 아니지? 묘하게 공중에 떠있는 것 같다, 너? 뭐지, 얘? 너무 이상하게 있는데? 어? 새 건데? 내가 죽였냐? 물음표? 아, 설마 나랑 몸싸움 하다가 도망가서 과자출혈로 죽은 앤가? 모르겠다. 아, 여기가 곰동굴이네. 이건 무슨 뼈일까? 늑대? 사슴? 금속 용기는 어디에 있지? 이 언덕 위에 있으려나? 아, 나 다리 부러지겠다. 내려가자. 곰한테 죽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곰은 늑대를 잡지 못해요. 늑대가 곰 가까이에 붙으면 도망가는데 곰은 늑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쫓아낼 수는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볼까? 올라갈 수 있나? 와, 이게 올라가지네. 다리 부러질까봐 진짜 너무 무서웠다. 근데 여기로 올라가버리면 지금 내가 이쯤 있는 것 같거든? 금속 용기는 이미 지나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숨어있을까?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밑에가 동굴인가? 그러면? 이 동굴은 무슨 동굴이라니? 그냥 동굴인가? 막혀있는 동굴?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왜 왔노 여기 여기 가는 길이 이끼끼가 많네 내 눈앞에 이끼끼가 있네 소독약 대신 쓸 수 있는 노인 수염 이끼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파밍을 웬만한 건 맨날 다 해가지고 소독약을 항상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이 이끼끼를 제대로 써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지금 소독약이 다 떨어졌으니 이 이끼끼를 활용해봅시다. 유튜브 동시 송출 안하냐고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트위치에서 동시 송출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안합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는 남아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인 수염 상처용 붕대 사용 시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인 수염 2끼로 이렇게 이렇게 무려 3개를 엮어가지고 노인 수염 상처용 붕대 근데 이게 붕대라고 해서 붕대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소독약 효과만 있지 뭐 붕대를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붕대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 야 나 붕대가 없어 이 이끼끼도 붕대니까 엮어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붕대 개불 안 먹혔거든요. 그때 그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붕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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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죽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이쯤 어딘가인 것 같은데 이쯤 어딘가인 것 같은데 야 다리 부러지겠다 빨리 빨리 경사가 강하지 않은 곳 쪽으로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이곤가? 경사가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갈 것 같은 올라가지네? 잘 올라가네? 뭐지 스파이더맨인가? 어어? 어어 안 올라가지네? 다시 내려가? 어 내가 다리 부러져요? 아 여기다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해 이거 부러질 것 같아 진짜로 이 끼끼가 참 많네 미리미리 엮어놓자 이거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 오케이 벌써 해가 중천이네 이제 곧 폭포가 나올 거야 폭포를 따라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나오거든 야 근데 덜렁다크 많이 본 사람들은 솔직히 이 정도 장소는 다 외우지 않았냐? 우리 여기 막 한 두 번 온 거 아니야? 여기 되게 많이 왔어 아직까지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덜렁다크도 복습해 오세요 덜렁다크력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건 야 그거 아냐 내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풀동부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그 결산 보고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유튜브 한 달 동안 수익이 가장 높은 영상은 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지난달 거 보고를 하는데 딱히 터진 게 없는 거죠 영상이 조회수가 막 투하하고 터진 게 없어가지고 어 지난달 영상에서 제가 가장 고수익 영상 2위가 그거야 덜렁다크 완전판 하하하하하하 그거는 시간이 계속 흘러도 진짜 꾸준하게 수익이 계속 나와요 그냥 그냥 진짜 연금이에요 연금처럼 나와 연금복권 수준이야 정말 효자 컨텐츠가 안할 수 없지 앞으로 나는 이런 완전판을 많이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도 안 찍어도 매달 막 수백만원씩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어 활동을 안해도 계속해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1위는 뭐였냐고요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였어요 지난달 수익 1위는 출 출근길 만들기 미니 모터웨이즈였나 그게 생각보다 좀 영상도 길고 소외수도 잘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어 어? 왜왜 사람이 왜왜 사람이 그와중에 내가 확인을 했었네? 근데 나 기름 괜찮냐? 어 쉬쌈니? 소리가 되게 어차피 밧줄을 타야되는데 지금 든든함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어 이거 부수겠습니다 기름이 좀 있네요 기름을 꺼내서 이 젤리캔에 넣을 거예요 1시간 1시간 자 고철 하나와 기름을 얻어서 제리캔이 1.53kg가 됐습니다 물이 없네요 물 좀 마셔주고 어 내가 키로라고 말했니? 미안해 내가 요즘 뭔가 단위를 자꾸 잘못 읽어 정신이 없나봐 벌써부터 그러면 안된다고? 뭘 벌써부터야 이정도면은 껌뻑껌뻑할 나이지 아이 기름 아까워 근데 사륜안으로 그냥 길을 뚫고 간다 저기 보이네 출구 아 지금 나가기 좀 애매한데 아 든든한 법은 언제 들어오냐 어떡하지? 야 안되겠다 동굴에 더 있자 이제 든든함 생길때까지 여기서 못 벗어나 아이 참 아니 신나 이거 여기 슬롯에 등록을 못 하냐? 내가? 고의로? 뭔가 슬롯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버그가 있어서 등록이 안 돼요? 쓰레기 똥갬 수준 3시간만 잘까? 아직도 든든함은 안 생겼고 밤이네요 지금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고요? 그 전파탑 고치러 가야죠 오메! 여기서 그냥 햇빛 받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자 물 끓여야겠다 물 끓이자 물 내 옆에 있는 이거는 돌이냐 석탄이냐?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이지? 장작이 있던가? 집어지지도 않네 저 돌은 석탄 좀 캐웁시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를 쓰십시오 플레임님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진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아아 플레임이 미친다 이러면서 욕할 거면서 어? 생겨버렸스! 바로 갈까? 아 물은 끓여야 되는데 물 물 석탄 석탄 하나만 다오 왜 이렇게 깨끗하냐 동굴이 석탄이 하나도 없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커다란 나무가 필요해요 석탄이 두개가 더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할 듯 가자 석탄 자기 장작분들 든든함 생겼는데 저 미션 성공 좀 해주시죠 후베한 장작분들 자 끌고 아유 감사합니다 석탄 2시간 40분 좋아요 불 끓이고 촙촙 아 조금 남기네 또 아 이런 껌딱지는 왜 남기는 거야 도대체 거슬리게 또 미션 뭔데 밀튼 송신기 수리 와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우리 장작분들 손이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나 좀 무서워 지금이 7월 9일이고 제가 7월 7일날 생일이었는데 아우 생방송 생일날 장작분들이 막 축하를 해주시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내가 40만 유튜버여서 내가 40만이든 30만이든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내가 100만 되면 너네 막 1억씩 줄 거니? 아 빨리 100만 돼야 되겠네 너네 너넨 엉망장자 만들어주려면 내 구독자 수와는 상관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그 액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다 이거지 물론 나야 좋아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그 재정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지 무리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야 약간 메이플스토리 같은 건가? 메이플스토리도 옛날에는 어린애들의 그 코 묻은 돈으로 성장하 같이 성장하다가 이제 경제력을 갖춘 어른이 다 돼가지고 걔네들이 막 미친듯이 메이플스토리에 돈 쏟아붓는 것처럼 메이플스토리가 막 논란도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 같게 많입니까 나름 요즘도 꾸준히 방송인들이 막 계속 하고 그러던데 뭐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된 소견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엄연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아닙니까 뭐지? 나 이제 논란 생기는 거야? 메이플스토리 입에 담았다고 나 이제 방송 망하는 거야? 덜렁다크도 그걸 인지했나 봐요 지금 불금이 살짝 조금 무서워졌거든요 블레임 조 대다 이루고 지금 동굴이 나한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 나의 마지막 방송 여기에서 요리해볼까? 어! 손질한 우엉! 아 근데 실질적으로 손질한 우엉을 우엉차로 만드는 거는 멍청한 짓이야 안 만들래 아 이런 거 다 한 번씩 만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다 하고 나중에 요리를 종류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서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죠? 하나씩 목표를 세워가지고 흐르는 강귤이는 뭐야 요거? 밀가루 밀가루 이름도 바뀌었어? 오래된 밀가루로? 아니 잠깐만 나 밀가루 어따 버리고 왔... 할머니 댁에 두고 왔구나 아 이제 밤이네 헥! 어떡하냐 나 한밤중에 일어나겠는데 날씨 상태만 좀 살짝 볼까요? 갈만하지 않아? 이전은? 갈까? 가자 갈만해 갈만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길은 확실하게 아니까 여긴 뭐요 엥? 처음 보는 곳인데 오 바느질 키트 나이스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어 여기가 어디죠? 너 길 확실히 안다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여기 어? 이거 지금 여기로 빠져 버린 건가요? 플라스틱 용기? 백팩? 잠깐만 여기 완전 잘못 빠져 여기 아니다 이상한 데로 빠졌어 아 저기 있네 가는 길이 막 달려 나 안 피곤해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상한 데로 빠질 뻔했어 덜렁당크는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진짜 조금만 삐끗하면 길을 그냥 잃어 에이 못 올라가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사람의 방향 감각은 정말 쉽게 무너지는 거 같아요 나 길 잘 찾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정표가 없다면은 금방 길을 잃게 될걸? 뭔가 기준점이 필요해 근데 오를 때 멀정도가 안다네요? 아 저 덩굴줄기 잡고 올라가는 거는 멀정도가 안달더라구요 제가 진짜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혹시 교도소 가신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범죄 저지른적 없는데요? 그럼 무서운걸 물어보시죠 이거 봐 쏘기가 훨씬 쉽지? 앉아서 쏘니까? 젠장 내 과거가 밝혀져 버린건가? 아이씨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밝혀지고 많은 것인가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이씨 야 이거 우엉이구나 아 넌 그만좀 쫓아와 나 우엉 파밍좀 하자 들어올려면 빨리 들어와 아 이거 무빙 치는거 보송 우리 우엉이가 되게 많네? 이거 대따 오래 걸리네? 원래 이렇게 느렸냐?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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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뭐냐구요? 배를 채워줘요 그리고 먹을때마다 우엉우엉 하고 울어요 믿는거 아니죠? 아 우리 장작들 너무 순수해가지고 내가 말하면 막 이런거 믿더라고 너무 귀여워 우엉은 끓여서 차를 만들 수도 있고 오 우엉차는 항생제 역할 어 이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구요 칼로리도 꽤 됩니다 차로 끓여서 만드는거보다 그냥 우엉을 손질해서 먹는게 훨씬 더 효율은 좋아요 근데 나 피꼈네 어떡하지 초진거 같은데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가자 뭐 급하면 그냥 커피 마셔 안죽어 피꼬도 빠져나 피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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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같은거는 안나왔냐구요? 해산물은 음식 업데이트 안된거 같아요 좀 가장 주된 업데이트가 밀가루랑 감자 당근 뭐 이런 것들이랑 그 육수 스프 그렇게 업데이트됐고 그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요리를 해서 어 뭐 그렇게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제대로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뭐야? 산이 막 침 뱉는데? 태태태태태 아 저기 폭포구나 아 폭포 물 튀기고 있는거야? 웃긴다 되게 격하게 침 뱉는 것 같애 멀리서 보면 밧줄이 있어야 되는데 밧줄이 왜 안 보이지? 밧 쭈우라 밧줄아 쭈우라 쭈우라 밧줄아 어두워서 안보여 밧줄이 밧줄이 있겠지? 어 저기 있다 보인다 자 이 밧줄을 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피곤해서 무게의 한도가 좀 낮단 말이죠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그러면 뭘 버릴지 정해야 되는데 우엉이가 조금 무겁네 아 그렇다고 우엉이를 포기할 순 없어 그냥 커피 마시자 커피도 많은데 커피 한잔 쫘악 들이켜주고 무게 괜찮냐? 아아 씨 이거 하나 먹어 그리고 버려 됐지! 빨리 타 가자 가자 보달 MATT ㅋ 으윽 으윽 네 부모니 여유 야 무리해서라도 여기 오는게 답이었다 딱 여기에서 하룻밤 자면은 딱 맞을거 아니야 이제 그치? 여기 마침 동굴이 다 있어서 그래서 모닥불 피우고 좀 쉬라고 탁 장작들까지 있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요 피곤해요 나 이 개선된 털 침낭 볼 때마다 개털된 침낭으로 자꾸 잘못 읽어 아 우리 침낭이가 진짜 개털이 될정도로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 자세히 읽어보면 개선된 털 침낭이요 이래서 한글은 잘 읽어야 돼 가자 개털된 선 침낭 아 침낭도 개털이 되면 서는군요 와 진화했다 아 개털됐다고 무조건 나쁜건 아니네 설줄도 알고 와 씨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가 올라가는 속도 말아야 미쳤다 특수부대 저리 가라네 야 힘이 넘치네 아주 그냥 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 반드시 쉬어야 될 때는 푹 쉬시고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다 왔네요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역시 북쪽으로 오는게 답이었다 이제 뛰자 할머니 집 가서 좀 정비하고 이제 전파탑 고치고 불리길래 엄마야 아니면 행복한 계곡 둘 중 한 곳을 가면 되겠지? 어이쿠 부러졌네 어이쿠 활이 부러져버렸네 하지만 소인에게는 아직 4개의 활이 남아있사옵니다 도끼 하나 만들어서 나무 베는거는 도대체 왜 못하는걸까? 그냥 평범한 손 도끼 하나 가지고 나무 베는거는 생각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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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말 빡세요 제가 직접 해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냐고요 아니요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개 빡셀걸요? 막 더포레스트같은 게임이니까 도끼 한두번에 막 나무가 쓰러지고 그러지 쉽지않아 요즘은 문명의 2기 전기톱이라는거를 쓰니까 금방 하는거 같지만 심지어 이 추운 날에 맞아 손이 다 얼어붙어버리고 말거라고 아 우리 흰구차 오랜만에 보네 흰구 플레임님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여기로 오면은 아마 늑대고기 카펫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상한 늑대고기 어흑 싱그러워 헉! 여러분 전화 왔어요 대출 안내 스팸 294건 뭔 소리야 어 잠깐만요 선생님 왜 두마리가 오시고 그러세요? 야 좀 무섭다 이거 지금 각도가 너무 위험하다 와봐 뭐야? 쪼? 들어가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여기 밀가루 다용도 밀가루입니다 많은 레시피의 기본 재료입니다 아 근데 진짜 참 덜렁덕크는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먹고 싶게 생겼어? 어? 아이템들이 뭔가 다 막 으... 주의적 있어 괴롭히고 싶은 그런 갬성 이게 막 이빨로 아아악 물고싶은 그런 거 있다고 그렇지 않아? 넌 귀엽게 생겼어 주방가서 먹으라고? 아 원래 환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먹으면 후회할 듯 뭐야 어 감자 썩네 야 감자 가만히 냅두면 썩어 아니 아닌가 원래 원래 이랬나 원래 상태가 이랬냐 기억이 안나 원래 내구도가 이랬나 아 근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감자를 챙겨오면 안되는거 아니야 썩으니까 어우 야 썩네 확실히 썩네 곰팡이 핀거봐 한참전에 파밍했던거는 이미 진작에 썩었어 그 당근은 그러면 어 당근은 좀 천천히 썩는다 왜 오히려 당근이 더 천천히 썩지 당근이 더 빨리 썩지 않나 근데 감자가 아 이렇게 썩어버리면 안되는데 이거 요리 가능한가 어 이건 또 상대적으로 괜찮네요 감자 이거 감자 그냥 구울 수 있나 뭐요 이건 날것이 있네 내가 이거 다 부셔보자 불 붙여서 불 붙여서 감자 자체를 우리가 구워 먹어본 적이 지금 단 한번도 없죠 그냥 요리에 곁들여 먹는 부재료라고만 생각을 하고 직접 구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닌가 어 구울 수 있어 썩은것도 썩은것도 되나 0%짜리 어 된다 어 근데 당근은 안올려져 아 우리 이거 했었다 기억이 나 당근은 당근은 아닌가 당근은 요리 안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 꺼졌니 아니 이런 빡대가리 장작을 왜 안넣어 불을 붙였으면 장작을 넣어야 될거 아냐 아아악 아 왜 이렇게 멍청해 사람이 됐다 됐다 석탄 두개 해수한 나무 바바바 4시간 자 당근이 뜨나 봅시다 응 안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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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자 구워 먹은거 기억나 내려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올려보자 응 안돼 확실히 안돼 너 뭐여 야 아니 뭔데 뭐 이렇게 감자를 오래 구워 무슨 40분이나 걸려 다 타는거 아냐 아닌가 원래 원래 호일에 싸서 불에 넣을 때 이정도 굽나요 되게 오래 걸리네 냄비에 넣어서 구워 구워야되는거 아니냐고 그럴수도 있기는 할걸 왜 안들어가노 지금 들어간겨 안보이는데 그냥 들어가긴 했는데 안보여 감자가 은근히 오래 걸려 현실 고정 미쳤다 당근은 다른 음식 만들 때의 부재료 인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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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요리 레사피 중에 당근이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는데 히든 레사피가 있다고요? 아니 너 왜 스포 하세요? 선을 시계 넣어버린 히든 레사피가 있다는 사실을 스포 당해버렸습니다 배날까요? 아이씨 한번만 봐줘 어쩌겠어 여기 초친은 애 한명 더 있는데? 아 얘들아 좀 알고 있으면 아 탄다! 야 쟤는 용서 쌉가능이야 저 3분 카구리? 너 너 나와봐 넌 어떻게 용서를 구할래? 어? 야 잠깐만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봐 어쨌거나 열심히 돌아다녀 보면은 뭐 더 좋은 레사피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확실히 국물과 그냥 추가 재료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고 제대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하네 아 근데 난 식용료를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그게 다야? 그게 다냐고 공 하나만 덧붙여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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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악란이구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주시구요. 혹시라도 덜렁더크에 대해서 저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있다 하면은 그냥 레알크크만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같이 외쳐봅시다. 레알크크 어? 뭐야? 소금? 양념을 하거나 절임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아이템도 있어? 어? 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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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 근데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레서피중에서는 소금이 들어가는거는 본 적이 없어요? 확실히 여러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좀 얻어야되나봐 그럼 어디서 얻지? 자, 일단 감자는 다 구웠구 먹.자 맛있네 포슬포슬하니 아주 잘 구웠어 몸이 따뜻해짐 오 이거 바로 구워먹어도 몸이 따뜻함 효과를 얻네 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인정 인정 자 장난이었고요 이제 후원은 더이상 해주시면 안됩니다 녹화중일 때는 원래 후원이 금지가 되어있어요 생방 처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금 내려놓고 이거 하나 먹고 갈까? 그냥 버리자 이 포슬포슬한 감자 먹으면서 이제 등산을 할거에요 재료는 다 마련이 되었으니 바로가서 수리해보도록 합시다 포슬포슬한 곰팡이 감자 아 왜 말 그렇게 해 아 우리 감자 듣지마 쟤가 하는 말 듣지마 너는 포슬포슬하고 아주 맛있는 감자야 내가 다 먹어줄게 이미 죽은 감자 자 이거 고치고 이제 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겠죠 문제는 전선이 생각보다 되게 희귀하다는 건데 이 전선어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선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 오 잠깐만 미션이 들어왔네 이제 보자 아 레서피 찾기 좋다 오늘 레서피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전선만 수리하면 다 고쳤나 다 고쳤나 이제 이거 어떻게 내려 이거 아 금속보품도 수리 안했구나 새거 껴주고 코일 바꿔주고 굿 좋았어 된건가 내려 뭐 물론 지금은 반응이 없겠지만 나중에 전기가 들어오면 반응을 할 겁니다 새로운 업체가 생겼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게 고치면 신호를 조사하는 곳이 생기네 어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였고 나머지 송신기를 수리함으로 인해서 신호를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 거네요 신호를 발산하는 장소가 과연 어디고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행복한 계곡에 있는 송신기부터 일단 수리를 하고 고유안강 협곡과 블링일넷을 찾으러 가는게 그럼 순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행복한 계곡을 먼저 갑시다 가자